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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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 지역은 이제 그만 좀 오고 싶다 맨날 왔던데 또 오고 왔던데 또 오고 아주 이 지역에 있는 풀이 풀 하나하나 개수까지 다 외울 것 같애 그 정도는 아닌가 어쨌든 그만큼 자주 온단 듯 아 여기도 동굴이 있냐구요? 글쎄요 주변 일대는 모르겠네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어디서 들어온 거지 여기에서 들어왔나 이렇게 내가 어디서 들어온 거지 음 맞네 어서와요 어 무스무스 무스무스 자 어디가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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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붙일 필요가 없지 않나? 리볼버로 계속 때리면 쟤 못오잖아 아 몰랑 아 빗나갔어 도망가네 아 아 아 아 어이 쟤 왜 안죽냐? 와 진짜 단단하다 발소리가 너무 가까운데? 뭐 뭐 어쩔건데 앙당이 야 위험해 위험해 아 와 씨 나 박는줄 알았네 아 야 와 총알 이거 불발 미쳤네 어디 어디가 와 와 와 쟤 일부러 내 시야 안보이게 막 언덕에 바짝 붙어서 움직이는거 보소 아 지금 뭣대로 날뛰네 아 근데 제 후환을 호환이 두려우니까 반드시 죽여야되요 어그로 지금 도망가는거 풀렸다 나중에 언제 내 갈비뼈가 아작날지 몰라 어 이제 아마 개피일거야 마지막으로 편하게 보내주자 잘가려 잘가려 무스에 고기도 아주 맛이 좋고 가죽 필요하죠 아 아유 가죽이 엄청 무겁네 5킬로네 5킬로네 말리려면 동굴이 있어야되지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동굴에서 말려줄 생각입니다 야 근데 우리 이거 파이 진짜 요긴하게 잘 쓴다 엉망이 된 사슴고기 파이 진짜 요거 계속 만들어 먹어야겠는데 무게 증가가 진짜 개사기야 이거 로프말고는 동굴이 없을걸요? 잘 모르겠어요 창안파이는 먹으면 디버프가 안걸리네요 요리가 만렙이면 안걸립니다 아 아 밧줄 한번 더 타야되는데 요리다 가죽 버리면 되겠지 뭐 지하 깊숙한 곳에다가 마르겠지? 마르겔에이타 건조된다 오케 가자 오케 가자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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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피곤한데 이거 이거 괜찮은건가 이거 진짜 괜찮은건가 흡 흡 흡 흡 흡 흡 안 되겠다 내려 자 여기서 자 그냥 자 조용히 하고 자 아무 말도 하지마 그냥 자 하 얘 좀 괜찮아 찐듯 흡 흠 흡 흡 흡 흡 흡 흡 스포ı 투하 헤헤헤헤헤헥 헤헤 헤헿 헤헿 여덟 잠시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야 가서 불 피울 거나 좀 챙겨가자 생각해보니까 가죽 짓는 거는 모션이 있는데 왜 장작 패는 거는 모션이 없어? 업데이트 하려면 같이 해주던가 장작이 차별해? 기분 나쁘네 갑자기 장작이 패는 모션 찰지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어? 이건 뭐야 아 웬 쓰레기 봉투가 여기 있나 했네 어 징그러워 그럼 также 하...내 봐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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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ㅅ 하... 하.. 하... 하... 뭐야 이거 화살대야? 나 여기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한거야? 물은 또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징그러워 이 집 최고 밀가루까지 있네? 새거, 새거네? 이걸로 요리해 먹자 배넉 오래된 밀가루와 식용유 팬케이크 마지막 메이플 시럽으로 팬케이크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기랑 사슴고기 토끼고기 이런 것들로도 만들어 먹을 수 있네요 나중에 많이 만들어야겠다 밀가루는 정말 소중한 아이템이지만 두 개를 다 들고 다니기에는 무게 부담이 좀 이게 맞나? 조용하고 자자 나 천 몇 개 있지? 천을 좀 얻어가야겠는데 아니 뭐 여기 커튼이 하나 없어 천 천이 없어 천이 없네 진짜 화장실에 있지 않을까? 수건 같은 거? 다 찢었나봐 내가 양말을 찢기는 싫어 더러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름에 힘이 필요한 씩 물을 필요한지 도망쳐 물을 필요한지 물을 필요한지 물을 필요한지 가해 여기가 조금 큰 거 같은데 근데 밀가루가 너무 든든하게 있는데 뭐라도 좀 해먹을까 라고 하기엔 고기가 너무 많군 아직 아침이 아닌데 나 왜 불안하게 몸무게가 이렇게 가볍지? 내가 뭘 포기했지? 망치 버려서 그런가? 근데 망치가 좀 오버긴 했어 그치? 잠깐만 됐다 그럼 밖에 여기 앉아서 경치나 구경하고 있자 해뜰 때까지 일단 이 지역에서 최대한 꿩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것도 수리해야 될 때 맞잖아요 그리고 총알도 좀 빼자 다시 원총 불량총알도 이제 얼마 안남았구만 야 근데 진짜 여러분 밤새고나서 아침 해 뜨는거 보신적있죠 근데 진짜 정말 신기해요 그냥 조용히 이렇게 계속 하늘을 보고 있잖아? 그러면 진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밝아져있다? 지금 봐봐 아까 꽤 어두웠잖아 지금 벌써 밝았어 게임도 진짜 되게 잘 구현한거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느새 지금 길이 선명하게 보일정도로 밝아져있어요 그리고 이제 산등성이에 걸쳐져있는 일출을 보고 있으면 진짜 그 해가 여기서 덜렁닷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덜렁닷크가 끝나는 곳엔 너무 아쉬워하지 단피이이이 너무 아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이 있다면 또 새로운 만남이 있는 법이잖아요 이제 이 시리즈가 끝나고 또 다른 재미있는 장기 시리즈들이 많이 많이 나올 겁니다 생각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장기 컨텐츠가 하나를 미처 끝내기도 전에 다른 거를 시작하면 일손이 많이 부족해지게 되더라고요 벌써 섣불리 시작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 정말 슬슬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장기 시리즈를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가장 무난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태번 마스터 시즌2 겨울 버전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플레이 했었던 것과는 정말 완전 다른 게임처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요즘에 되게 유행하고 있는 리설 컴퍼니 있잖아 그것도 한번 솔로 버전으로 좀 장기적으로 찍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확정이 될지 잘 모르겠고 지금 막상 말을 하려고 하니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많아 오 탄피 주변에 되게 간간이 떨어져 있는 탄피들이 많네 이어가 흑하핳 흑하핳 들르고 갑시다. 여기에 뭐 또 유용한 게 있을 수도 있... 고기 카펫이 여기도 있네. 장기 컨텐츠에 할로우나이트 추천하고 싶었는데 유튜브니까 이미 했더라고요. 어... 잘하셨네요. 추천하기 전에 한번 유튜브에 검색해봐. 우리도 방송 경력이 진짜 이만저만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플레임님 이거 아직 안 하지 않았을까 했던 게임들은 그래도 웬만한 거는 다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안 한 게임도 물론 많긴 하지만 뭐가 이렇게 많이 있냐? 뭐가 이렇게 많이 있어? 뭐요? 뭔데? 야 이거 국물도 있어 엉망이 된 국물 별 건 없네. 나가자 나 진짜 옛날에 열심히 살았지 진짜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지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 아니겠어? 자고 일어나서 방송하고 하루 종일 방송했다가 방종하고 방종하면 재방송 키고 재방송 키다가 놀러 오신 분들 일일이 다 채팅 쳐드리고 재방 켜놓은 상태로 잠들었다가 조금이라도 뭐 즐겨찾기가 늘었나 이러면서 아프리카 방송국 오고 야! 도토리다! 근데 지금 도토리 얻어서 뭐 어쩌게? 주변에 꿩이 나오는 곳은 없나? 아니 꿩이 생각보다 되게 진짜 안 보여 엄청 드물어 지금도 열심히 사시잖아요 뭐 아니라고는 말 안 할게 요즘도 열심히 살고는 있죠 뭔가 막 되게 잘 되고 여유로워지면 사람이 나태해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엄청 열심히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저라는 사람은 원래 잘될 때도 꾸준해야 되는데 사람이 내가 좀 천성이 나태한가 봐 삶이 좀 각박해지고 불안해지는 그런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내가 좀 굴러다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로 가야되나? 여기가 맞아? 나 왜 여기로 알고 있지? 여기 주변에 저쪽인가? 불림의 나태함이 아니라 인류의 나태함이라고? 내가 되게 부정적인 얘기하면 우리 장자기들이 진짜 엄청 열심히 우쭈쭈를 해주는데 너무 귀여워 다 착해 고마워 얘들아 나 진짜 열심히 살게 이 주변엔 동굴이 없나? 여기가 아닌가 봐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와 야 근데 이른 아침에 나와서 보는 숲이 꽤 나쁘지 않네요 경치가 그죠? 하늘은 아직 살짝 노란 편인데 이 새하얀 나무들이 대비돼서 되게 이뻐 보인다 이야 덜렁다크의 자연경관을 내가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런 새로움이 있다니 간만에 아침 등산 같은 거 좀 하고 싶어지네 시작하는 순간 후회할 것 같다고?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군 죽어줘야겠다 와 이른 아침에 이렇게 등산하면 좀 산새 소리도 듣고 야생동물들의 이런 움직임 소리 울음소리 어? 화살로 맞추기는 정말 어렵지만 막상 맞추면 되게 좋은 게 애들이 안 도망가 나이스 좋아 한마리 더 그리고 마지막 한마리는 권총이다 야 다 잡았어 올 킬 하 좋아 아 야 오늘 운이 좋은데 음? 꽁을 무려 대마리다 히히히히 저 컨테이너 가서 닭털 좀 뽑자 아 뭔가 왜 이렇게 좀 감수성이 풍부해졌지 나 계속 눈물 날 것 같애 아 이거 마지막 화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선물도 퍼주는 것 같고 덜렁다 그건 좋은 경치도 보여주고 진짜 끝이 다가오는구나 싶네요 우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네 수확하는 거 칼로 수확을 합시다 으아 그걸 그렇게 리얼하게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우야 내가 지금 좀 꼰대 마인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래도 예전에 이런 수확 그 모션이 없었던 때가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우 이런 거 일일이 하나씩 모션 보여주는 것 좀 그렇네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화면이 너무 쓸데없이 많이 흔들려 뭐 리얼한 거는 그렇긴 한데 야 요리 중에 껑고기로 만든 어 그래 여기 있네 껑고기 파이 껑고기 파이 만들어가자 고기 고기 껑고기 파이 고기 고기 껑고기 파이 불붙일 수 있는 곳이 오 예스 베이베 자 자 자 묻히고 후우 춥구만 음? 야 고기 냄새 맡고 왔냐? 고기 냄새 맡고 왔냐? 소아 어디가 아 자식이 반겨주려고 했더니만 도망을 가고 있어 뒤질라고 아 뒤졌구나 자 가고 어 껑고기 파이 못 만들어? 왜? 껑고기 날 것 아 아 아 아 아 6분밖에 안걸려 즉 조금만 기다려줘요 불님 제가 금방 소확할게요이 됐스 바로 껑고기 파이 만들어 줍니다 저 고기 썰대 모션은 설정에서 끄거나 켜는 기능 없이 강제인가요? 그런거 같더라구요 왜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우리 꼬집살 못하게 일부러 그렇게 패치를 한거 같더라구요 의도를 보니까 아 여기 물도 좀 해야겠는걸? 어차 에이구 으쌰 에이구 어휴 미안하다 꽝아 한 마리 더 얘는 1kg네 새끼네 새끼 어휴 미안하다 얼마 살지도 못했을텐데 아이코 껌고기 파이가 생각보다 만들어지기까지 좀 오래 걸리네 일단 무게를 줄이기 위해 모스고기를 좀 먹어주고용 벌써 좀 피곤하네 아휴 벌써 해가 해가 질려고 하네 진짜 뭐했다고 왜 벌써 저녁이죠? 아니 아까 이상하다 아까까지만 해도 와 해가 뜨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 이 얘기나 두고 있었는데 뭐지? 아 닭털 뽑는데 시간을 다 버렸나보다 닭털이 여기 아주 많네요 18개 있고 18분 후에 끓고 45분 걸리네 이거 수리하는데 조금 걸리네 20분 뒤에 준비 아 좀 애매해 다 요리하나 더 만들어주고 참 참 참 참 참 됐어 이제 수리하면 돼 30% 증가 아주 좋아요 나 왜 염자 위엄 됐다가 염자 위엄 풀렸다가 염자 위엄 다시 걸렸어? 오 갑자기 급 엄청나게 무거워졌는걸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잡시다 왜 이렇게 무겁냐면 물이 4.54리터야 어마어마한 무게지 그리고 껑고기 파이도 솔직히 9개면 진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의 양이기는 해요 일단 여기 앞에다가 껑고기 생거를 버려놔주고 어 그럼 무게가 많이 가벼워지네 꼬기 나 큰일났어 할게 없어 이제 명상하자 그럼 미용상 명상하면서 진을 일단 다 빼놓고 오 오 오 소리 무서워 그러고보니까 오로라도 진짜 자주 뜬다 좀 돌아다녀 볼까 오 오 오 왜 이게 잡혀 왜 이게 잡혀 왜 왜 이게 잡히지 이건 이건 비밀방공호만 되는게 아니었나 뭐 아니 그리고 뭐가 이상한데 지금 우리가 여기거든 이 건너편은 맵 바깥인데 왜 이게 이렇게 잡히지 길이 더 있나 어 나 발목 부러질거 같애 얘들아 잠깐만 평평한 곳을 찾아야돼 평평한 곳 평평 평평 킴 평평 평큐 평평 평평 됐다 커피 한잔 마셔주고 커피 왜요 20 20 20 20 20 21 20 이거 설마 다음 맵에 있는 목적지를 알려주는 건가? 지금 정확히 동굴을 가리키고 있거든? 그지? 이 맵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고요한 강 협곡 쪽의 비밀번커를 알려주는 건가 봐 맞을까? 우리가 동굴 안으로 들어가도 난 좀 너무 어둔데? 난 뭘... 뭐랑 부딪히고 있었던 걸까? 내가 동굴 안에서도 이 무전기가 잡히나 볼게요 동굴 안에서는 안 잡히는데? 동굴 건너편에 맵이 없는데 이쪽 방향이래 무전기가 만약에 동굴 방향을 가리켜주고 있었던 거라면은 동굴 내에서도 그걸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이상한데? 진짜 여기 위에 있나? 여기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여긴가? 아니 이것들이 미쳤나 얘들아 형 바빠... 어? 뭐야? 길이 있네? 응? 어? 야 맵의 끝이야 이거 확실하게 맵의 끝이야 안 보여 안다 이거 그냥 동굴 가리키고 있는거 맞는거 같애요 어? 야 맵의 끝이야 어 이거 맵의 끝이에요 동굴 가리키고 있는게 맞습니다 이거 그죠?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은 없고 그냥 방향만 이쪽을 계속 가리키고 있는걸로 봐서 이건 그냥 동굴을 찾으라고 있는거 같애요 어 동굴 안에서는 전파가 안닿아서 안터지는게 맞고 아니 난 또 이 위쪽에 뭐 진짜 뭐 있는줄 알았어 하하하하 어 나 완전 설렜는데 아쉽다 일단 컨테이너로 돌아가죠 어떻게 내려가요 살려줘 산 살려줘 살 살려줘 일단 이거 집어넣고 어이C 이게 맞나? 침대가서 자자 아쉽다 아쉬워 그럼 이거 말고 어? 굉장히 가까운데? 굉장히 가까운데? 굉장히 가까운데? 그래 흰 아 네 인생이 여기다 뭐가 들어있을까? 두근두근 낚시도구, 손듣기, 좋은도구, 숫돌 그냥 평범한 것들이네 숫돌은 좋았다 나 피곤해 죽어 나 죽는다 죽는다 플레임 오로라를 보면서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추스리자고? 오로라가 밥 먹여주냐? 어? 저러면 기운이 좀 나? 잠이 최고야 당장 들어가 어우 밝다 오로라가 좋긴 하네 어? 먹을게 없는데? 막상 고기를 먹고나니 먹을게 없어 그럼 먹다 남은 사슴고기 파이 좀 아까운데? 일단 자고 생각하자 너무 너무 늦잠 잤다 늦잠 잔다 10시간만 자자 조용 좀 더 잘까? 하아 됐어 먹을 것 좀 잔뜩 챙겨올걸 날씨가 왜이 있다고일까요? 5키로 아우 화면 좀 작작 흔들어 진짜 많이 춥니? 막 덜덜덜덜덜덜덜 이러면서 날씨가 다시 좋아졌네? 난 이 불키는 순간이 제일 좋더라 덜덜덜 하면서 약간 진짜 그 추위를 이겨내는 그 기다림과 소리가 너무 좋아 넋키 앰비 넋키 후라이팬 아 맞다 이거 안에다 못 넣지 직접 이렇게 꾸깃꾸깃 집어넣어줘야 돼 하하하하하 고기 너무 귀엽게 생겼다 아우 따뜻하다 이러고 약간 사우나 안에 들어간 욕조 안에 들어간 귀여운 고기 덩어리 같아 그니까 좀 잘라서 넣지 실제로 이렇게 구우면 고기 진짜 개판날걸? 아래는 타고 위에는 하나도 안 있고 이거봐 다리도 있어 어우 좋다 하하하하 흐음 보다닥 굽고 요리도 해먹자 늑대 고기 스튜 스튜 막 이런거 없나 아니 왜 사슴 고기 파이는 있으면서 늑대 고기 파이는 없어? 왜 늑대 고기 편해 아 편해가 아니라 편식해 오 오 들어오는데 늑대 고기를 왜 싫어하냐고 오오오오옹 사슴 고기 스튜 송강 수 티로 토끼 고기 스튜 꿩 고기 스튜 다 있는데 오오오오 진짜 image 속상하네 지금 만들 수 있는게 없어 메이플 시럽만 있으면 도토리 가루 빻아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아 망치가 없지 참 육식동물이 실제로는 누린내가 심해서 향초를 팍팍하지 않으면 못먹어? 어쩌라고 내가 먹는거 아닌데 어 이 캐릭터가 먹지 내가 먹냐? 참고 먹어 자식아 음식 귀한 줄 몰라 향초가 아니라 향신류 향신류 향초는 먹으면 배탈나지 옛날에는 양초가 뭐 어떤 괴상한 물고기의 일원인 줄 알고 맨 처음에 수입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막 양초 팔았는데 그걸로 막 국 끓여 먹었다가 단체로 다 배탈 났다 뭐 이런 설도 있잖아요 뭔지 알지 들어본적 있지 않아? 완전 처음들어? 그래? 양초가 그냥 불붙이는 그런 용도인지 모르고 맨 처음에 수입 들어왔을 때 그거 국을 끓여 먹었다가 다 단체로 배탈이 났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 그게 그게 동화인지 진짜 있었던 일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양초로 떡국을 끓인 이야기는 들어봤어요 와 진짜? 그런 것도 있구나 아 뜨거워 욕조에 몸 담갔다가 새까맣게 타버린 우리 고기장 요리 배넉 배넉이라도 좀 만들어 먹자 배넉이 진짜 밀가루만으로 만든 눌린 빵이라서 굉장히 맛이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꼭꼭 씹어 먹으면 단맛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제? 54분 오늘도 그냥 하루를 날렸네 아니 근데 해 질려면 좀 멀었는데 지금이라도 출발할까? 이거 다 굽고 가자 무게가 아 살짝 넘네 괜찮아 행복의 무게라고 생각하고 가자 안 무거워 안 무거워 정신력으로 버텨 와 이거 진짜 칼로리 칼로리 진짜 별로다 두개 구워 먹으면 그래도 500칼로리는 없네 야무지게 먹어야지 음 야 그래도 무게 대비 늑대고기보단 낫다 배넉이 배넉만 먹으면은 너무 영양가가 없어가지고 영양실조 걸릴 듯 무게가 살짝 넘네 물 마시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짜자잔! 에이씨 진짜 조금맛이네 에이씨 진짜 조금맛이네 덜렁당크여서 탄단지를 골고루 챙겨야되냐고? 아니 그정도로 디테일한 게임은 아니야 근데 진짜 뭐 과거에는 비타민제라던가 그런게 따로 없었을거 아냐 그지? 그럼 어떻게 영양소를 잘 분배하면서 살았을까? 아 아 그러니까 오래 못살았나? 영양결핍이 어떤 요소가 하나라도 부족해지면 이제 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북극의 스키모인들은 피나 날고기도 섭취하는 편이고요 응 몽골족은 비타민 섭취를 위해서 사냥감에 피까지 마셨대 피에 비타민이 그래도 좀 많이 있나보네 덜렁당크 몇화 찍고있냐고? 지금이 아마 한 40화? 좀 낼거 같아요 옛날에 배에서 조난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물고기를 어떻게 잡아서 먹었다? 그리고 살코개만 먹다가 살코개만 계속 먹다가 그렇게 며칠을 버텼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영양소 결핍이 생길거 아냐 당연히 그랬더니 그 전에는 되게 맛없어 보이던 물고기 눈알이 너무 먹고 싶게 생겼다는거야 너무 맛있어 보이게 그래서 막 먹었대 근데 진짜 맛있었대 쌩 물고기 눈알이 근데 알고보니까 그게 비타민 섭취를 하는 행동이었던거지 이게 어디에요? 고요한강 협곡에 도착을 했네요 여기에서 비밀 벙커를 찾아야되는데 나 이 맵 몰라 그냥 돌아다녀보자 몸이 필요하면 몸이 그 영양소를 필요로 하잖아? 그러면은 진짜 맛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평소에는 맛없어 보이는 것들도 되게 맛있게 느껴지게 된다고 하더라 참 우리 몸 신기해? 몸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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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고? 오늘 지도나 열심히 작성해봅시다 그래서 앉아서 ㄹㄹㅁть 얘가 어디야? 야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유 소화로씨 감사합니다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기가 뭘 하던 곳이었지? 여기에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었어? 여기 교도소 있는 곳 아니잖아 그건 블랙록이잖아 내가 여기서 뭘 얻었더라? 내가 여기 온 적이 있는데 기억이 전혀 없네 내가 여기서 뭘 했지? 아 여기가 무스 가방 얻는 곳이야? 아 여기가 무스 가방 얻는 곳이에요? 그랬어? 뭐 올라왔지? 어구나 그럼 여기 곰이랑 늑대도 되게 많단 얘기네? 일단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밤을 맞이하도록 거처를 빨리 잡읍시다 아 기억났다 그래 이 나무다리 보니까 기억나네 여기가 광산 있는 곳이 맞구나 무기능 백팩을 얻는 곳 블랩님 물 아까부터 계속 마시고 있는데 가래가 엄청 좀 딱 붙어있나 봐보게 야 근데 여기는 지형이 엄청 높거나 낮거나 그런데 벙커가 어디에 있을까 좀 걱정이네 못 찾을 것 같은데 막 신호 따라서 갔더니 벽으로 막혀있지 않 막혀있거나 그럴 것 같은데 쫘악이 연기난다 흐으으으응 1회차 때 우리가 목숨을 끊었던 곳 비슷한 곳인가 야 아니잖아 고기능 백팩 얻는 곳은 잿빛 협곡이잖아 이 멍청이들아 여기는 고유안강 협곡이고 고기능 백팩 얻는 곳 아니네 왜 날 낳고 그래 근데 저기 어떻게 가냐 뭐 돌아다니다 보면 올라갈 수 있는 길 하나쯤은 발견하겠지 고기능 백팩이 아니라 무스 가방이라고 얘기했다고? 무스 가방? 무스 가방은 아무데서나 얻을 수 있는데 무스 나오는 곳이면 오우 가벼워 막 힘이 솟구친 오우 뒤질뻔 어이구 내려 내려..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나? 요? 여기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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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나 멀쩡도 지금 약간 아살아살안데 뭐 어떻게든 되겠지 올라가자 천천히 사아알 려 hiding 파악 저오오오오 Airlines 안되겠다 내려 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 밤이군 우와 무게를 초과에 오를 수 없대 와 나 죽을 뻔 했어 방금 우와 진짜 아찔했다 와 세상에 물도 좀 마시고 물도 아까 살이 터 있었는데 벌써 다 마셨네 후딱후딱 오르자 아 잘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다 왔다 아까 모닥불 연기 나오는 곳으로 가봅시다 이게 뭐가 있으려나 이게 뭐가 있으려나 어린 장작분들 그거 아세요? 나이가 들면 어둠이 별로 안 무서워질 줄 알겠지만 무서워도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여전히 무섭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 먹고 시간 지나면 용기가 생길 것 같죠? 절대 안 생깁니다 절대 안 생깁니다 여전히 겁쟁이인데 그냥 사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고 아이고 에잉? 먹고 이게 이게 먹고 흠 아 괜히 높은 곳으로 올라왔어 아 뭐 여기 동굴이라도 있을 줄 알았더니만 큰일이네 여기서 진짜 노숙해야되나 야 안되겠다 그냥 포기하고 여기서 내려가자 다이렉트로 어! 절벽인데? 다시 올라가기 안되는데? 으아악! 아악! 아! 아 아 아 아 아이 히테루 하이차 하으 아 옷도 찢어졌대 이따 내구도 확인도 좀 하자 진통제도 내구도가 있는데 내구도 바닥난 진통제 쓰면 효과 없거나 그래요? 아니요 내구도는 상관없어요 약은 장식이에요 장식 나무가 왜 이렇게 크다래 눈 대피소라도 만들자고 어 뭐야 천이 하나도 없어 나 지금 음 큰일이 났군 근데 괜찮아 지금 연기가 보이는 곳이 코앞이라서 저기로 가면 될 거야 저기로 가면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 우와 바람에 따라서 연기가 방향이 바뀌는거 봐 어? 바로 옆에 동굴이 있는데? 오늘 자고 내일 보자? 그리고 오로라가 안 뜨네요 오로라가 떠야 되는데 동굴이 되게 깊네 개털된 선침낭 아휴 못말라 아휴 못말라 야 오늘 플레이하는 내내 오로라 안 뜨는거 아냐? 그럼 안되는데? 아휴 못말라 금화 여기는 연기가 나는데 가까이 어? 가까이 붙으면 체온이 오르네? 아니 이건 그냥 바람을 가려줘서 그렇게 되는거구나 따뜻한게 아니라 이건 뭐야 생존 힌트가 적힌 메멘토입니다 들어간 사람 중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닷새를 기다렸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메멘토가 있네? 난 지금 어디 있는거지? 신비한 봉화 레멘토는 위쪽 음... 날씨가 또 개판이 되어가고 있네? 어 뭐야 무스 가죽가방이 여기 대놓고 있네? 아아 그래서 아까 어떤 장작이 무스 가죽가방 얻으러 여기 왔다고 했구나? 난 여기에서 무스 가죽가방을 얻은 적이 없어 여기에서 완제품을 얻을 수 있나봐요 반드시 와 별게 다 있네? 보승화 통조림 무스고기 익힘 썩은 무스고기 요리를 잘 굽지 못했나봅니다 무려 1키로임에도 불구하고 칼로리가 900밖에 안돼요 내가 구우면 1100인데 얘는 왜 여기서 죽었냐? 이렇게 어? 살림도 먹을 것도 쉴 곳도 다 마련해 놓고 누가 너를 죽게 만들었니? 친구야 탄약도 엄청 많이 있네 탄약도 엄청 많이 있네 뗄감 좀 캐려고 하다가 갑자기 안개가 껴가지고 눈앞에 바로 눈앞에 있는 캠프장도 못 찾았나? 내가 딱 뭐하는 거 같다 왜 저를 잘 먹으니? 부끄덕 나한테는 눈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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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도 거의 다 마셨어 우리 잘 버틸 수 있겠지 음 방송이 처음이라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여긴 치지직입니다 여기 고요한강 협곡이요 아휴 길을 막고 있어 나와 아휴 길을 막고 있어 아휴 길을 막고 있어 저기 도토리 나무가 되게 많이 있네 저기도 앞에 동굴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꿩 이번에도 한번 잡아봐 이걸로 잡으면 다 도망가니까 쟤 왜 나한테 가까이 오냐 아이씨 또 부러졌네 미쳤다 미쳤다 동굴이지 동굴이지 여기 좋다 얘네 다 가지고 가자 아휴 무거워 장소가 아주 딱 좋네 어 이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이네 동굴이네 동굴 여기는 안되지 참 흐흑 아 2분 시작하고 얼마 안되서 여기에서 잠깐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왜 책이 여기 동그러니 있냐 얘들아 얘들아 빨리 너네 이브 좀 처음부터 정독하고 와봐라 여기가 맞나 여기 맞는 것 같은데 꽤 초반에 여기 왔었잖아 그치 동굴 로프가 있냐 이거 로프 따위 로프 따위 바닐 바닐 체리 cks 안되 peanu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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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나의 흔적이 있어! 어! 어! 다른 사람 이런 짓을 해놓고 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야 근데 새삼 느끼는데 얼음동굴은 진짜 미로 같다. 뭐야? 막 다른 길이네? 바깥이다. 내 기억으로는 여기 나가면 바로 폭풀였던 것 같은데? 왜? 아닌가? 아니네? 여기가 어디고? 어?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은... 에멘토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저기 냄새 맡고 오나보다 지금. 원수도 내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반갑구나. 어서와라. 어? 아이 불발! 선수교대! 다음! 다음분 오세요! 너네 뭐하냐 거기서? 어! 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왜 애들이 계속 도망가 요즘에? 왜? 왜 오다가 말아? 응? 뛰어! 잘한다! 어서와! 어서와! 다 빗나가네. 다 빗나가네. 씨... 야 근데 솔직히 이제 탄피가 필요가 있나 싶어? 그지? 야 여기다가 다 버리고 가자. 쟤네 왜 계속 와? 끈기가 아주 대단하구만. 와! 징그러워! 쟤네가 못 오는 것 같으니 제가 가겠습니다. 야... 와 친구 죽으니깐 바로 도망가는가 무슨... 와 친구 죽으니깐 바로 도망가는가 뭐 좀. 와 친구 죽으니깐 바로 도망가는거 무슨... 이가 어딜까... 지도를 그려서 위치를 좀더 정확하게 기억해주세요. 파악하게 파악해봅시다 와씨 나 물리는줄 알았네 여기가 지금 강가 같거든 우리가 지금 여기있네요 여기 다리를 건너서 이곳에 있는데 이렇게 가야되지 않을까 아니 이렇게 가야되나 모르겠다 아니 너무 무거워 근데 버릴래 그냥 귀찮아 천도 없어서 어차피 침낭도 수리 못해 그리고 나 닭털 많이 있어 나 올라가게 해줘 저거 저걸 넘어가야되는데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반응 좀 더 하는 흰 흰 흰 어? 저 나무! 나무 타고 올라갈 수 있다. 여길 내려가야 된다는 건데 여기로 내려갈 수 있겠군요. 어? 어? 살았다. 여기로 내려가는 거 맞나? 좋았어. 으흐 으응 으읔 5일이나 기다렸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 또 다른 비밀동굴 있나 거의 다 왔어 쓸쓸한 폭포 바로 앞이야 저기가 쓸쓸한 폭포인가봐 내려가볼까 조금 더 안전하게 좀 더 안전하게 심지어 와왔던 곳이네 혹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이게 맞나? 에헤헤 에헤 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발 발 지금 얼고있다 젖고있다 빨리 가자 아 여기가 그 내가 들어왔던 곳인데 이 메멘토 힌트가 뭘까요? 일단 여기서 이런거 좀 치우고 자자 조금만 자다가 낮에 일어나야 아니 새벽에 일어나야돼 자고 일어나면 다 녹아있겠지? 한 6시간만 자자 한 6시간만 자자 어우 너무 어두운데? 일단 동굴 밖을 나가봐야 오롤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거의 다 녹았는데 손이 여전히 얼어있네 그니까 여전히 얼어임 저거 지금 이 상황에서 물 맞고 나가는거는 진짜 정신이 나간 짓이고 옷 벗어야겠다 아이 벗기 귀찮은데 귀요 오옷!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빨리 입어 됐어 스어어어어 오로라 안떴네 다시 들어갈까 그냥 야영을 할까 여기 들어갔다 나오기 너무 귀찮은데 핸드워 어딨어 왜에 잘 안보여 아 이거 너무 어두운데? 그냥 들어가야겠다 안되겠다 안얼겠지? 괜찮아 어우야 다 얼었네 아니 왜 나가 야 미친거 아님? 아 나 나갈려고 하지 않았는데 왜 자동으로 나가져요 뭐야 왜이래요 왜 자동으로 배낭을 집어넣지? 어 앤턴에 기름 좀 넣어주고 기름 기름 됐다 어우 엄청 가벼워졌네 나 물이 없어 괜찮겠지? 일단 오늘도 그냥 하루를 보내야겠네요 내 침대 어딨어? 개털된 침낭? 동굴을 떠나는게 아니라 개털된 침낭이여 임마 자고 한밤중이네 아무것도 안보이니까 왜 여전히 아무것도 잘 보이네 좀 더 돌아다녀 볼까? 아니 왜 나가 아아아아 미친 동굴을 떠나지 말고 이거 집으라고 어 야 이거 왜 안집어지냐 어 또 나가졌다 아하하하 살려줘 하하하하 야 나 너무 입구 주변에 가까이 설치해가지고 이거 안집어지나봐 이거 어떡하지 어 방금 뭔가 떴는데 야 이거 근데 이대로 밖에 나가면 큰일날텐데 어 됐다 죽고 일단 물부터 확보하러 갑시다 물이 없으니까 어 이미 어차피 다 젖었어 당당하게 나가 우후 야 지금 체감원도 영하 14도야 살려주세요 아니 그리고 메멘토 위치 뭐 알려줘서 뭐 어쩔건데 요기 주변에 뭐가 있나 Tyl거 하리 successfully 그냥 somm games 그냥 위치를 알려준건가, 이번에도? 그냥 위치를 알려준건가? 이번에도 눈념이 아니라 나 진짜 얼어 죽을 거 같애 여기가 어디야 일단 어디든 몸을 녹일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여기 또 어디야? 아 근데 지금 지도 그림 나 진짜 얼어 죽을텐데 안돼 안돼 참자 여긴 어디냐 오프셋 폭포 동굴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몸을 녹일 수 있는 장소가 어? 안 마주쳤으니까 됐어 야 얼고 있는데? 이거 동굴인가? 이걸 동굴이라고 할 수 있나? 하... 하...어떡해 살려줘 어? 어? 저기 동굴 있다 보이지? 난 이 사람이 더 궁금해 여기 왜 사람이 죽어 있어? 얘 걘가? 얘 주변에 은신처 있는 곳? 아니네 처음 보는 애는 누구세요? 어? 아니 이게 맞는데? 뭐지? 아니 우리 여기에서 막 그 버그 걸려가지고 막 안나가지고 시점 고정돼서 막 그랬었잖아 어 그거 그거 2부인가? 난 우린 2.5부고 뭐고? 기억이 너무 꼬였어 거기가 여기에요? 그런거 같은데요? 몸좀 녹이자 배운 오른다 배운 오른다 녹았나? 야 장갑이 진짜 안 녹는다 배고프네 물이라도 좀 아이 왜 지도를 그리고 있어 아 그래 지도 그리자 그냥 아 그래 여긴 뭐가 들어 있을까? 어 이거 찢자 딴 것도 없나? 야 이씨 먹을게 잔뜩 들어있네 아 따뜻하다 좋다 다 다 썩은 것들 밖에 없지만 아주 풍족해 음 넌 뭐야 가자 너도 너 이 옷을 찢는 데 얼마나 걸리지? 45분 당장 찢어 물이 증발하진 않겠지 그 사이에 아니? 으음 왔다 음 가죽 재질이 지금 보니까 되게 안 마르네요 천 종류는 잘 마르는데 아죽들이 되게 오래 걸리네 역시 물은 사리 턱식 달고 다녀야 그나저나 여기가 어디냐 길 가는대로 가고 있네 아까 동굴 발견했는데 거기로 갑시다 여기도 껑이 있네 여기도 왕이 있네 이거 내 흔적이냐? 혹시? 잘 모르겠고 자자 오로라가 떠야 할텐데 밤이다 이게 무슨 소리니? 야 시야가 얼마나 안좋으면 동굴 내부도 잘 안보여 오우 오우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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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오늘도 꽝인가 봅니다 혹시 몰라요? 4시간 더 기다려보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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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야? 어! 대박! 야! 됐어 어우 근데 날씨가 많이 추운데? 날씨가 좀 추운데 이거 괜찮겠지? 일단 가자 길 따라가자 아 근데 이랬는데 위쪽에 있으면 어떡하지? 그게 제일 걱정인데 제발 아래쪽에 있어라 뭐야? 다 앙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beat problemas 아파라 아이씨 우전기 보느라 정신팔려가지고 아오 설마 곰을 만나고 그러진 않겠지? 아우오오오오해 으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으алась이ивет 하하하하하하하 와 깜짝이야! 진짜 개놀랐네 야 이거 바람이 지금 빨리빨리 불이 꺼질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불을 키고 조준 쟤 왜 안죽어? 와 얼마나 단단한거야 저거 헤드샷을 정통 두 방을 맞았는데 안죽었어 아 너무 무섭다 진짜 부성화통조림 먹어야지 오늘내로 찾을 수 있을까? 오늘 내로 찾을 수 있을까? 온전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려. 아니 이런 미친... 이거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갈 수 있네? 다행이다. 소리가 점점 지금 주기가 짧아지고 있죠? 확실히 가까워지겠다는 얘기예요? 어디 있니? 제발 이 위쪽만 아니어라. 상당히 가까운데? 저기 있다. 보이지? 살짝 볼록 솟아나와 있는 곳. 찾았다. 마지막 벙커. 세타 벙커겠지? 들어가자. 간마네? 벙커 간마? 여기도 여전히 시설이 어마어마하군요. 근데 여긴 잠자는 곳이 없... 있네. 없을 리가 없지. 야씨. 목소리 왜 이렇게 커? 어우 난 이런 벙커 들어올 때마다, 특수 벙커 들어올 때마다 진짜... 너무 똥 마렵더라. 긴장해갖고... 설레서... 면남 녹취록 들어봅시다. 이제 이 위에서 누구를 그리로 그리기가 되었다. 그리기 전 його 안하는 방역뉴리에서... 시절을 ocher고 있는데요. Lot으로 그리기 전의 마음으로 가진 것 같아요. 너무 감각하진 것 같아요. 뜨right도록 concerned 그 상황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끝까지 생각난 끝까지. 어땠공이... 그 사이 만들어왔다. 마지막 페이지. 안해. 여전히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군요. 여기에 총이 들어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 이런 것도 뒤질 수 있어. 이건 가져가자.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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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실장 일지가 있네? 이것도 읽어보자 음악방송이 나오고 있어 일단 세부정보 버려진 활주로에서 추가 벙커 흔적을 찾으려면 수리된 송신기 네트워크를 사용하십시오 어? 새로운 목포기가 생겼는데? 알파베타 감마 벙커를 전부다 지금 봤는데 버려진 활주로에서 추가 벙커 흔적을 찾으려면 수리된 송신기 네트워크를 사용하래요 이제 다 봤으니까 버려진 활주로로 돌아가야 되나봐 아 그래도 좀 다행이다 어? 이거 찢을 수 있네 솔직히 벙커에서 얻은 내용만 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 솔직히 하나도 모르겠었어가지고 이대로 어정쩡하게 끝내야되나 이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아직 뭐가 더 있네요? 그쵸? 이것들 좀 가져갈까? 먹을 것도 없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자죠? 조용하군요 조용하군요 갑시다 버려진 활주로로 이제 빠르게 이동을 해봅시다 뭐 퓨즈나 전선이 또 필요하진 않겠지 설마? 활주로에 있는 그 송신탑은 고쳤으니 자 이제 무사히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가 어딜까요? 위치 파악부터 음 여기로 가면 되거든? 생각보다 되게 가깝네? 오케이 가자 야 그 지옥을 다시 가야돼? 너무 좋다아 완전 기대가 되는걸 근데 눈이 왜 이렇게 많이 내려요? 야 근데 버려진 활주로가 어디야? 버려진 활주로가 이 주변에 있지 않았었나? 고요한강 협곡 쪽에? 고요한강 협곡 쪽에? 망가진 철도 쪽이야? 아아 아 가기싫어 아 가기싫어 너무너무 가기싫어 야 그래도 수많은 망령의 목소리들 덕분에 내가 되게 편하게 진행을 한다 그지? 너희들이 없었으면 우리 상상속의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난 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허비했겠지 아 잠깐만 왜가 길이 맞지? 맞을꺼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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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닥불 하나씩 피울 때마다 태웠던 장작들이 지금 내 상상속에 침고가 되어가고 있어 망령이 되어서 이 척박한 세계에서 같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 장작이들 진짜 참 궁금하네 이 목표가 전부 다 도달이 되면은 가득 차면은 진짜 어떻게 될까? 생존모드의 끝이 있을까? 생존모드의 과연 종결급 템이 나올까 이제 약간 동물의 숲처럼 계속 이후로는 플레이할 수 있지만 엔딩이라는 스토리가 나올까 그게 좀 궁금하네요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었고 지금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큰 위기 없이 아까 곰한테 물리고 막 폭포에 온몸이 젖은 상태로 그냥 갔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 서있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나름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난 무난하게 내가 봤을 땐 만약에 스토리 엔딩이라면 여기에서 절대 탈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아? 여기서 뭐 탈출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생겨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 우린 여기에서 계속 생존할 수 밖에 없는 생존 모드인데 지금 여기에서 뭐 프로젝트 정체를 알 수 없는 프로젝트를 계속 몰래몰래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거 진행하던 사람들 다 죽었다 뭐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리해 봅니다 아이고 신이시여 진짜 귀찮아 되어어버리겠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왔고요 여기로 걸어왔고요 이렇게 가든가 여기로 가든가 잠깐만 쓸쓸한 들판으로 한 번에 가려면 여기로 가는 게 맞아 아 어어 진짜 신경질이 나요 막 아 진짜 탈 거 좀 주세요 야 이 정도로 생존을 오래 했으면 어? 늑대라도 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허그헌 날 걷기만 하냐고 관절염 안 걸리냐고 오오 그나마 블랙록 이런 데 가는 건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진짜 진짜 그건 다행이긴 하다 진짜 우리의 세 번째 벙커 목표 지점이 여기여서 다행이지 우리 여기 보고 뭐 여기 보고 여기 봤어 봐 여기에서 여기로 가야 되는데 와 아 힘들다 힘들어 이제 솔직히 얘기해 봐 여러분들도 덜렁다크 좀 물리죠 우리 생존기 너무 물리게 봤어 재밌다고? 닥쳐 물린다고 해 너넨 제정신이 아니야 너넨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이거 40편이 넘는다고 1부만 해도 12시간이고 난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덜렁다... 쟤 오다 마냐? 오 한 번 봐주네 뭐지? 아유유유유 내 친구의 원수! 미안하다 그래도 잘 가라 화살 좀 만들고 가야겠네요 나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아 가장 이해가 안 되는게 덜렁다크의 일부가 지금 백... 120만엔가? 아니 어떻게 그래 그 12시간짜리가? 어떻게? 진짜 말도 안 돼 그걸 누가 봐 했는데 120만명이 봤대 세삼... 진짜 좀 세삼스럽긴 하지만 진짜 고마워요 네 이런 초장기 컨텐츠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더 힘내서 이렇게 재밌게 덜렁다크 2부도 찍어보고 그러네 2부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다른 일회성 컨텐츠들에 비해서 계속 꾸준히 조회수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올렸을 때 그거 진짜 조회수 진짜 너무 안 나왔었거든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조회수가 멈추는 반면에 그건 계속 올라 막 지금 벌써 10만이 넘었어 왜 그런거야 나 너무 무서워 조금 있으면 나 이제 신경 안쓰... 안쓰고 있다가 딱 정신차리고 보면은 막 30만 40만 이렇게 돼있겠지 아 왜 또... 아이 뭐 이렇게 자꾸 와... 작업대가 저기 밖에 없나? 어차피 가야되는 길이라서 상관은 없긴 한데 이 마을엔 작업대가 없어 하나 더 있긴 하다고? 하지만 귀찮으니 찾지 않겠어 하... 하... 주말에... 한겨울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아침부터 덜렁다크를 하고 있자니... 좀... 감회가 새롭군요... 갑자기 마라탕이 개땡기는데... 하하하하... 진짜 말에 두서가 하나도 없어 말에 갈피를 못잡겠네 아니 글쎄 어제 히쁨이가 혼자서 마라탕을 사와가지고 좀 맛있게 먹었대요 내 것도 좀 남겨놨을 줄 알고 기대하면서 쪼잇 하고 이렇게 뚜껑을 열었는데 진짜 국물만 잔뜩 있더라 여기에 작업대가 있죠 여기서 활... 화살을 좀 만들고 갑시다 그러고보니까 활도 내구도가 좀 많이... 55 음... 아주 괜찮네 오피이 그래 내가 깃털을 좀 많이 주선... 네 오케이 총 5발 화살좋 5개 있고 오피이 그래서 하룻밤 자고 가면 아주 딱이겠네요 어휴... 야 난 요즘에 탄산... 이런 거... 마시는 거 보면은 되게 막 목이 타던데? 보고 있으면... 안 그래요? 원래 이런 거 마심이... 마실수록 갈증 더 심해지는 거 알죠? 여러분 설탕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먹을수록 입이 더 텁텁해지고 갈증이 더 심하게 느껴져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맨참탕 마셨을 땐 이러다가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자 야 너 뭐야 꺼져 설탕 때문에 그런 거면 꼭 탄산이 아니어도 마찬가지 같은데 어 맞아요 그냥 설탕 물이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마시면은 갈증이 되게 그 막 입에 찝찝함이 막 느껴져서 난 싫더라고 이제 뭐 해야되지? 잠을 지금 당장 자면은 한밤중에 깰테니까 어... 갈자 저는 오히려 탄산음료 마시고 싶으면 탄산수를 찾아서 마셔요 아 진짜? 난... 난 탄산수랑 탄산음료 둘 중에 뭐 마실래? 하면 난 그래도 탄산음료 방금 전까지 입 텁텁해져서 싫다고 말했지만 탄산수는 난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못 마시겠어 아니 거기 단맛만 쏙 빼놨는데 그걸 어떻게 마시는 거야? 맛있어? 그니까 쓰던데 오히려? 단맛이 빠지니까 쓴맛이 나던데 그래서 홍초를 타먹는다고? 어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 탄산수 사다가 홍초 같은 거 타서 먹으면 상당히 맛이 좋겠는걸? 아 수리 다했다 천을 더 뜯어가지고 이거 100% 만들어서 가자 이거 수리하는데 천 두개 수리하고 어우 어두워 자고 일어나서 산산수 열심히 마셔줘요 당뇨 오겠다 야 야 이것들 유통기한이 진짜 짧긴 하다 행통조링도 야무지게 먹네 됐어 근데 아직 한밤중이야 어떡하지? 뭘 어떡해 이제 진짜 시간과의 싸움인데 시간을 보내주자 집 밖에 썩은 고기가 많다구요? 아니 여러분은 이게 고기로 보이십니까? 이거 카펫이에요 이거 카펫이라고 러그라구요 아시겠어요? 이거 먹는거 아닙니다 이거 러그입니다 러그 여기도 있네 러그 큰방지기 말이야 러그를 고기라고 착각하고 그러면 안 돼 이대로 가면 될런가? 먹을게 그래도 아직 좀 있네 어 가자 라고 말할 줄 알았지? 멀정도가 좀 달았으니까 좀 더 자자 지금 목표가 뭔가요? 활주로 그 뭐? 버려진 활주로 가야되요 버려진 활주로에서 어떤 기기를 조작해야됩니다 가는건 금방 갈거야 가는건 금방 갈거야 아 아 아 아우야 로프타면서 좀 멀정도가 많이 달겠는데 내려가는 거니까 올라가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겠지 철신발 신으면 좀 덜하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등산할 때 아이젠을 끼면은 훨씬 편안해지죠 그래서 끼고 있습니다 이건 다 말랐겠지 아니 미친 아직까지 이게 안 말랐다고? 우리가 그렇게 조금 지냈나? 10일 동안 공기 건너시키면 6일 지났네 이거 말린지 생각보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나 봅니다 여기서 좀 하루밤 더 자고 갈까? 틈틈이 자고 가자 그냥 멀정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는 게 좋을 것 같아 와이영 우리 캔따게도 이제 슬슬 수리해줘야 되는데 또 캔따게가 지금 65% 아직 여유 있네 가자 플랜님은 아프리카도 생각해보고 계신가요? 아님 치즈직에서 활동하실 건가요? 아프리카가 잘 되면 아프리카도 고려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아프리카도 동시 송출 중이거든요? 근데 아프리카에 지금 5명 보고 있대요 그것도 진짜 아프리카 시청자가 5명이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트위치에서 보시다가 아프리카도 동시 송출로 그냥 자리를 채워 넣어주시는 분들 어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채팅이 좀 쳐지네요 반가워요 상대적으로 지금 트위치에서 보고 있던 장작권들이 이전이 치즈직으로 잘 되고 있어서 아마 치즈직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유튜브 동출은 안 하시네요 유튜브는 지금 비공개로 송출 중이고 다시보기 남기는 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 눈이 많이 내리는데 이상했지? 지금 이거 생방 유튜브에 떠요? 당연히 뜨지 나중에 한 3개월 뒤에 치즈직도 다시보기 가능하죠 치즈직에 다시보기 지원하기 전부터 이미 유튜브에서는 다시보기를 제가 남기고 있었어요 트위치에 다시보기 기능이 없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쭉 지금까지 유튜브로 동시 송출하면서 다시보기 남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하다가 안 하면 너무 속상하잖아? 그지? 유튜브 다시보기는 멤버십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니까 일종의 멤버십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섣불리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야 나 갑자기 궁금한 건데 나 이 언덕 올라가 보고 싶어졌어 나 여기 한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는데 되게 위에 뭐가 있는 것처럼 있다? 길이? 뭐가 있는 거지? 어? 늑대가 이 위에 뭐 뭐 야동 숨겨놨나봐 야 갑자기 막 막는데? 헤헷! 헤헷! 늑대들이 보는 야동은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올라왔다 야이아아아아아아 매복이라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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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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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찢어졌네 이씨 에이 바지 65% 야 이건 진짜 빨리 소리를 해야되고 아이씨 또 올라오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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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좀 은신처를 찾으면은 거기에서 수리를 합시다 난 좀 궁금한게 인간들은 그런 무흡한 광경을 보면은 성적 흥분을 하잖아 근데 동물들도 그럴까? 동물들은 솔직히 그냥 거의 본능으로 자선 번식을 위해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행동이지 않나? 요즘 되게 궁금했어 예전부터 후 후 오오 성적 흥분을 해? 진짜? 어? 너무 신기하다 진짜 인간이랑 다를게 하나도 없네 동물들이 여기 동굴 잠깐 들러서 재정비 좀 하고 갑시다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뭐 생물학적인 의미에선 그렇긴 하죠 자 물 마시고 아니다 캔을 먹고 이런 것도 먹으면 코는 수분을 채워줄까요? 줄어들까요? 같이 오르네요 토마토 수프와 다를게 없네요 좋다 야 이 이 콘 통조림 따뜻하게 데워서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추운 추운 동굴에서 달달달달 떨면서 이 모닥불에 데워진 따뜻한 콘 통조림 치즈까지 있었으면 진짜 미쳤지만 치즈는 없으니까 이건 조금 맛있고 수선을 좀 합시다 헥 헥 내가 천 더 챙겨온다는 걸 깜빡했네 천이 없어 수리는 확실하게 됐고 아이 별풍선 100개 악동마스터씨 너무 감사합니다 악동마스터가 아니라 악동마스시네요 별풍선 100개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개 선물 뭔가 방송에서 별풍선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진짜 좀 BJ 느낌 나네 이런거 너무 너무 다 많이 찢어졌는데 열심히 수리하자 케첩감자칩 케첩 케첩감자칩 케첩감자칩 틀렸습니다 케첩맛감자칩 맛 맛 어디갔어 맛 맛 어디갔어 맛 지금 천이 없네요 천이 없어 아 아 11개월 구독도 감사합니다 자고 가는게 좋을까 아니야 자지 말자 일단 옷 수리가 다 맞췄으니 더 진행을 해보자 고용 아직 아직 밤이 되려면 좀 멀었고 어 아닌거 같애 지금 날씨가 안좋아지고 있다 어두운 상태에서 날씨까지 안좋으면은 생존률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자 오늘은 여기서 자죠 자 자라고 슉슉슉슉 아이씨 아 됐다 블레임님 실제로도 생존 잘하실듯? 야 게임이랑 실 실존이랑 얼마나 차이가 심한데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걸 그 관짝에 누워서 이렇게 손 양손으로 X자로 이렇게 모으고 있는 그 자세 있죠 내가 이 상황에 놓이면 바로 그렇게 삶을 포기할겁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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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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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이 게임에서도 주의사항이 써 있어요 게임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주의사항이 뭐냐면 생존 지식을 이 게임으로 얻으려 하지 마세요 라고 써 있어요 도움이 솔직히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게임은 게임일 뿐 따라하지 말자 아 잠자기에는 좀 그런데 집안 주거장 창 보내보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 계속 자극에 노출이 돼야 된대요 자극이 없으면 뇌가 스스로 자극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미치는 과정이야 환각을 본다거나 환청이 들린다거나 그게 뇌가 스스로 자극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개털된 선침낭 하하하하 아 치즈크러시시 10만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만에 받는 큰돈이에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방송 중에는 후원이 금지되어 있지만 5만원 이상은 가능 가능 쌉가능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고마워요 됐다 날씨도 보통이고 갑시다 역시 덜렁다크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 우리 장작분들이 후원을 많이 해주시는군요 어 여기 꿩있다 또 되게 돌아다니는 반경이 넓으니까 그래도 꿩도 좀 자주 보네 어 막 벽에 부딪히는데 쟤네 어 나 솔직히 말해서 저 암벽을 뚫고 날아갈 줄 알았는데 탱잉 하고 부딪히고 방향 전환해서 가네요 샤들은 좀 진짜 새대가리여서 그런가 왜 저렇게 가지? 내가 여기다 뭘 버린 거야 음~~ 숯 맛있어 마침 숯이 좀 필요했는데 잘됐다 이십게 꿩이 덫, 덫으로도 잡히냐구요? 어 그러게요 그건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토끼덫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덜렁다크해서 좀 잘 안쓰긴 합니다 극초반에만 쓰지 토끼를 잡는 제일 쉬운 방법은 돌 던지는 거예요 돌 던지는 거 말이, 아 내가 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제일 쉬운 방법이 아니라 초반에 얻기 좋은 방법 덫보다 돌 던지는 게 훨씬 훨씬 간편하고 많이 잡을 수 있어 덫은 그냥 놓고 깔아놓고 뭐 한 3일 기다려야돼 그래야 운 좋으면 잡혀요 운 없으면 여전히 안 잡혀있고 잘 안 쓰는 도구입니다 계속 다른 도구 잘 안 쓰게 되길 바랍니다 아주 휴근 확실이 게시기 때문에 탁 왜 이렇게 까지 잘 안쓰 제가 왜냐면 한창 뱉 안 아직 않나 느꼈 이 게임 엔딩이 있나요 원래는 엔딩이 없었는데 지금 엔딩이 생긴 것 같아서 그거 확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가자 그래도 진짜 금방 왔지 여기 맞아? 여기 다리 건너서 가면 나오는 게 활주로냐? 어 되게 사람들이 확신에 차서 얘기하네 지금 덜렁다크 연재한게 활주로 나온지 얼마 안된 구간이어서 그런가? 좋다 지금 덜렁다크 연재되고 있는게 딱 그 활주로 구간이 끝난지 얼마 안된 지점이죠 야 근데 활주로가 진짜 멀구나 지금 버려진 활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지름길 좀 만들어줘요 제작진님 아 여기 막혀와줘 겁나 돌아가야 되잖아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잘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여기만 올라가지면 되는데 올라가지는데 올라가 지는데? 됐다 우와 아이고 넘어가.. 넘어가지는거구나 대박 오예 넘어왔다 아 이게 원래 돌고 돌아서 와야되거든 이쪽길로 좋네요 부잣집 초인종 소리 같다고 에이 에이 아우 배고팡 지지직분들 지금 몇명 보고계세요? 189명? 오 많이 보고있네 혹시 치지직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진짜 치지직에서 그냥 플레임을 처음 봤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치지직에서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 사람 방송 재밌어서 지금 장착해서 보고있다 오 있네? 뉴비가 있네 어? 신기해라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냥 편안한 방송으로 계속 유지하고 싶어 누구든지 와서 그냥 좀 시간 좀 같이 때우고 얘기도 좀 나누고 치지직이 뭐냐고? 아니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까 당신 지금 트위치 망했잖아요 트위치 우리나라 철수하고 네이버에서 만든 생방송 플랫폼이 치지직이잖아요 근데 모를수도 있지 인터넷 방송에 지금 막 발을 디딘 사람일수도 있고 아 깜짝이야 아니 토끼가 왜이렇게 커 야 거기 안섰 너무 위로 쐈다 혹하게야 무슨 슉슉슉슉 이면서 피하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밟으면서 지나가기 물정도가 빨리 떨어지는건 사양이니까 걸어서 가겠습니다 토끼가 얼마나 토실토실한 애였는지 무게좀 보자고? 아이씨 미안하다 내가 찰탱을 못봤다 아니 슬슬 배고픈데 으악 왜이렇게 어두워 여기가 어디요 어둠속을 더듬더듬 하면서 가고있습니다 저희 랜턴 기름 딱히 안아깝지만 그냥 보이거든 길이 여러분들도 잘 보이죠? 어이 잘 보이네 어이 잘 보이네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행 내 제 얼굴이 잘 보이네요 하하하하하하 지금 제대로 가고있는거 맞냐? 아 여기 막다른길이다 이제 여기로 가야되네 안 뛴다며 탁 쳐! 빠른 진행을 위해서 뛴다 이제 결국 또 돌아서 가야겠지? 아 너무 귀찮은데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지? 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볼까? 아까처럼 또 바위를 막 비벼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었으.. 있을 수도 있잖아? 가보자 가보자 감마값 올렸다가 눈뽕 맞았다고? 하하하하 이야야 배고프다 빨리 채우자 주읍 고기 마시네 옆에 맥주 신경쓰 특유 하하 도움드로 겨울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도토리로 커피를 만들어요 도토리로 커피를 만들 수도 있긴 하되 좀 연한 커피가 되지만 도토리로도 커피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여기를 넘어가면은 숏컷이 되거든 근데 아무리 봐도 숏컷이 안될 것처럼 생겼지?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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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시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안되나? 아이씨 아 진짜 안됨 아아 너무 아쉬운데 이거 아 여기만 넘어가면 되는데 아아 이것만 넘어가면 되는데 진짜 아이씨 아이씨 달려앗! 으아아아아아 안되나봐 꼼수쓰지말고 정석으로 가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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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거리에서 토끼를 맞춰볼게 음 빗나갔어? 나 또 빗나갔어? 나 민망해? 그럼 이 거리는 어때? 어? 또 빗나갔어? 뭐 되는게 없어 흠으음 아우 아우 배고프다 여러분 점심 추천좀 해주세요 여러분은 뭐 드셨어요? 안먹었다고? 야 다 먹고살자고 하는건데 밥좀 잘 챙겨먹어 뭐 뭐야 이거 왜 막다른길이야 뭐야 이거 뭐.. 뭐지? 아 여기 길이 있네 마라탕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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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탕 어떠세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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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농담식으로 히쁨이가 마라탕을 혼자 다 먹었다 얘기했지만 하아 그.. 국물에 넣을 재료들을 사왔대요 그래서 그거 넣고 끓이면은 새 마라탕이 만들어진대 하아 어떤 채소들을 가져왔는진 모르겠지만 마라탕 먹으려면 먹을순 있어 하아 마라 재탕 하하하하 오늘 짜파게티 맛있겠다 이제 다시 돌아왔고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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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파기름이라는걸 따로 팔기도 하냐? 기름... 에다가 파를 볶은 다음에 에 볶는게 그게 파기름인가? 하아 아 파기름을 아예 따로 팔기도 해? 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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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름도 파는구나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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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레인저 분기점 이제 진정한 파워레인저로 거듭날 것인지 악의 구렁텅이로 빠질 것인지 그걸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여러분 언제쪽 파워레인저냐고? 90년대 파워레인저다 왜 불만 있어? 열심히 걸었더니 멀쩡도가 멀쩡하지가 않네요 해는 아직 중천인데 오쩐다니 90년대면 후레쉬맨 아니에요? 후레쉬맨이랑 동시대예요 파워레인저가 그게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 온거지 후레쉬맨은 끝났고 난 내가 진짜 안 늙을 줄 알았다? 근데 이런거 얘기할때마다 나 진짜 늙었구나 이런 생각들어 나한테는 그게 어린시절 추억인데 요즘 젊은애들한테는 진짜 뭔소리야 약간 이런 정도의 시대차이잖아 그게 후레쉬맨 모르는 애들 엄청 많을걸 지금 내 방송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그리고 후레쉬맨 아니야 후 우웨이시맨이야 오이라고 오이 어 후레쉬맨 야 나 개슈탈투풍계영상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만 말해 너는 계속 후레쉬맨 후레쉬맨 하니까 그 래 라는 글자가 너무 이상해보여 그만 말해 아 되게 생소한 단어처럼 보이잖아 계속 보니까 아 이제 개 웃기네 어 이거 쇼츠로 만들면 재밌겠다 잘 들었죠 준씨 우리 풀동부분들이 내가 쇼츠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구간이 있으면 이렇게 멘트를 남기래요 쇼츠 만들어줘요 어차피 이거 이동하는 구간이라서 아마 전체 컷 될 것 같기는 한데 쇼츠로만 만들어줘요 외표소 가서 자자 날씨가 또 안 좋아지고 있네 날씨가 또 안 좋아지고 있네 하 생각이dern 나 남부 내 채널도 지금 덜렁다크가 그 네이버의 웹툰처럼 네이버 웹툰도 막 3,4회 정도 미리 보기 할 수 있잖아 우리도 지금 연재되는 속도에 비해서 멤버십은 3,4회 정도를 앞서서 볼 수 있거든 반응이 좋더라고 여러분들도 한 달에 단돈 5,000원 정도로 덜렁다크를 무려 한 달치를 앞서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근데 이제 멤버십에 가입하면은 단점이 미리보기에 미리보기가 없어 하하하하하하 뭐야 왜이래 이거 삥겼어 어 여기 여기 보니까 지금 전부 다 도토리 나무네 여기가 완전 그냥 도토리 바시구나 여기가 어디냐 위치 파악 좀 하자 위치 파악하려다가 죽게 생겼는데요 지금 큰일났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된다 여기 이따라 쭉 가면 돼 빨리 가자 날씨 안 좋아지고 있다 덜렁다크만 미리 볼 수 있는게 아니라 다른 모든 영상들이 편집이 완료되면 먼저 올라가요 편집이 완료되고 썸네일이 미처 완료되지 않은 것들은 좀 선점해서 보실 수가 있죠 댓글도 선점할 수 있고 하하 오우야 뭘 정도가 하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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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보인다 매표소 오늘은 저기에서 따뜻하게 하루를 보내는 거야 멤버십을 딱 90명만 가입해 주시면 제가 한 달 하루 3끼 꼬박꼬박 5,000원어치씩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진짜 혜자 미쳤다 어디 보자 아 좀 먹을 게 필요하네 잘까? 지금 바로 자면은 또 한밤중에 일어날 텐데 뭐 할 수 있는 거 없나? 이건 왜 있지? 아 이거 탄피 빼가 그 탄을 총에서 한번 다 뺀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할 게 없어 천을 여기에서 얻을 수 있나? 천을 여기에서 얻을 수 있나? 이걸 찢자 20분에 두개 나쁘지 않은걸 좀 배고픈데 위험한데 아까 토끼고기 가지고 올걸 이 주변에 동물 없나? 아직 해가 질려면 멀었는데 그냥 그냥 가자 죽기 죽진 않겠지 가는 길에 거기서도 있고 그리고 길이 왜 길이라 침낭은요? 진짜 잣 될 뻔했다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그냥 먹어야겠다 괜히 또 아꼈다가 일 그르치지 말고 먹을 수 있을 때 먹어 오 엣 엣 물도 별로 없네 아니 존맛탱 병깃물 누가 다 가져갔어 나군 가자 무전기는 왜 들고 있는거야 다왔다 다왔어 앞으로 한 시간만 더 가면 돼 늑대 보이면 바로 거기 채취 해야지 뭐 근데 나 진짜 덜렁다크 하면서 되게 해보고 싶은게 생겼는데 토끼고기랑 사슴고기 늑대고기 먹어보고 싶어 곰고기도 제일 제일 이제 먹을 확률이 높은건 토끼고기 겠지 토끼고기는 그래도 식용으로 나름 많이 쓰이니까 별로 맛이 없대 하긴 진짜 맛있는거는 돼지랑 소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가축으로 쓰고 있는거겠지 고라니 고기는 질기고 냄새난다는 평이 있습니다 아니 고라니도 먹어봤대요 하긴 인간이 안먹어본건 없지 맛없는거는 이제 더 안 건드릴 뿐 얘들아 나무늘보가 나무에서 엄청 느릿느릿 다니잖아 그래서 사냥 당하기가 되게 쉽잖아 근데 어떻게 살아남은 줄 알아? 난 걔네들이 나무에서 느릿느릿 움직이다가 위급상황이 되면 엄청 빨리 움직이 와 어케 잡았나 1키로 으악 씨 야 배 가른거봐 으아아아 징그러워 미안해 인간이 미안해 이제 거북이 같은 경우는 느릿느릿 움직이다가 비상사태되면 막 하아아아악 이러고 달려가잖아 나무늘보도 좀 그런 류인줄 알았거든 나무에서 느릿느릿 움직이다가 막 위급해지면은 엄청 빨리 움직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걔네들은 진짜 끝까지 느리게 움직여 근데 어떻게 인간들한테서 살아남았냐 진짜 돼지게 맛이 없대요 진짜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니래 맛없어서 살아남은 종이래 아 수영할 때 빠르다고? 수영할... 나무늘보가 수영을 해? 수영하는건 모르겠네? 빠른지 뭐지 저 나무늘보의 천적들은 하나 같이 다 나무늘보의 고기가 너무 맛이 없어서 안먹었다고 하네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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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떻게 가야되냐면 여기 보이죠? 요러어어어어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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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가면 돼요. 참 쉽죠? 여기가 어디있냐? 왜이렇게 어둡게 나오지? 여기가 하늘이 좀 뚫려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밝게 나올거야 음 좋아 오늘 혹시 24시간 방송이예요? 아뇨? 좀 있다가 잘건데 나 와 씨 뭐야 이거 뭐야 왜 길이 끊겨 있어 길이 다 무너져 있는데 뭐지 원래 길이 이랬나? 그리고 여기에 폴라로이드 명소가 있거든? 근데 여기에 어떻게 가는 건지 난 저.. 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야 모르겠어 진짜 우리가 지금 여기 있구요 여길 어떻게 가는 걸까요? 여기는 또 시체가 있네 뭘까? 뭐 뭐 기왕 다시 온 김에 찾아보자 갈 수 있는 길이 있겠지 갈 수 있는 길이 있겠지 거기에서 고기 구워서 먹고 가자 ernen 여기가 어디지? 어? 어 야 기온이 떨어지고 있네? 어? 어? 추워 불안하게 왜 거기서 지도를 그리냐고? 경치가 제일 좋잖아 저런 곳에서 그려야 넓게 그려진다고 회식 여러분들이랑 함께 방송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걸 원했었는데 아주 좋네요 그죠? 나 지금 컨디션도 되게 좋아 여러분도 오늘 주말에 늦잠 자고 개꿀잠 자고 탁 일어났는데 플레임 방송 켜져 있으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봐서 참 좋네요 날씨가 다시 좋아졌네? 근데 더 일찍 일어날 걸 그랬어요 1시간 40분을 못 봤어요 아이고 이런 그래도 지금 생방송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누는 게 어디야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자고 방금 방금 무슨 개가 헉헉 대는 소리가 들렸었던 것 같은데 뭐지? 교계소다 물이다 먹을 거다 먹을 거다 먹을 거 더 없나?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개밥이다 일찍 더 하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 톱 톱 톱 톱 톱 톱 톱 톱... 음... 딜리시어스 불 붙이는 데가 없나 여기... 주변에? 없는 듯? 그럼 비행장이나 빨리 가자 밥도 먹었으니까 배를 좀 채웠으니 기온도 다시 오르고 있네요 토끼이다! 아아아아아아 이게 빗나가네 한 번 더? 점점점 쁝 됐으 위에 야생동물들이 생각보다 잘 안 보이네 1.5키로 나이시 살이 아주 토실토실한 친구로구만 아으 미안하다 진짜 에으으으으으와아 왜 이렇게 리얼리티하게 수확하는게 바뀌어가지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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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하아 지금 어디가요? 나도 몰라요 여기가 어디에요? 여기가 어디에요? 엄마야 아 여기가 어디여 비행장 안나와 길 멀쩡히 가다가 다른 길로 빠져가지고 그런가 어 길이 다시 보인다 아 되게 머네 어 어 고기다 고기 고기가 날 부르고 있어 고기야 어 나도 반가워 그래 빨리 와 고마워 고기 고기 콕콕콕콕콕콕 고기 됐다 토끼는 불쌍하고 늑대는 안 불쌍해 토끼는 약하고 늑대는 날 물어 뜯으러 오니까 그렇게 느낄 수 밖에 없지 무슨 소리야 이거 바람소리가 굉장히 스산하군요 일단 다 왔는데 이거 부수고 안에 들어가자 안에 불 지필 곳이 있을 거야 없냐 없냐? 아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불을 지필 수 있는 곳이 있는게 이상한거 아니야? 아냐 그래도 있을거야 저기 주방이 있거든? 주방에 먹을거 개밥 개밥이라도 좋아 지금 뭐든지 다 먹어야돼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과일과 시럽을 넣어 기운을 북돋아주는 포리지입니다 긴 비행을 마친 파일럿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이걸 놓칠뻔했네 와아 이런 엄청난 레시피가 숨겨져 있었다니 다시 오길 잘했어 근데 여기 음식이 하나도 없네 고기를 구워 먹을 수가 없어 지금 좀 큰일난거 같은데 고기는 많은데 구울 곳이 없어 어떡해 밀가루라도 퍼먹을까 이거나 좀 먹자 이거나 좀 먹자 임시방편으로라도 아 우리 개밥이 있었지 아 우리 개밥이 있었지 흑냥냥냥냥냥 맛있다 어우 피곤해 일단 노음부터 좀 붙일까 일단 노음부터 좀 붙일까 일단 잠부터 자자 에? 나니? 나니? 전선 안 밟게 조심해야 된다 전선 안 밟게 조심해야 된다 근데 뭐 주변에 파직파직하는 곳이 없긴 하네요 파직파직하는 곳이 없긴 하네요 우와 지하로 내려가는 곳 진짜 밝다 지하로 내려가는 곳 진짜 밝다 여기 밑에 불 붙일 곳이 있나? 여기 밑에 불 붙일 곳이 있나? 여기 밑에 불 붙일 곳이 있나? 여기선 하나씩밖에 못 굽는데 뭐야 갑자기 불이 꺼졌어 뭐..뭐가 됐든 여기서 구워먹자 밖에서 모닥불 켜놓고 바람부는거 바들바들 떨면서 굽는거보단 여기가 낫지 파직파직 인지 고기를 조금이라도 빨리 굽게하기 위해서 냄비를 올려놓고 고기를 굽자 38분 빨리 넘기자 아유 맛있다 아유 쫄깃쫄깃 물도 끓여야겠는데 방금 고기 구운 냄비에 바로 물 따라버리깃 기름이 아주 둥둥 떠다니는 존맛탱 고깃물 고기 향 물 아 진짜 짜증난다 아 왜 상상만 했는데 막 신경질이 나네 너무 맛이 없을 것 같아 비린내 엄청날 것 같은데 뭐야 뭐야 어떻게 불이 들어왔지 아 설마 지금 바깥 날씨 그건가 바깥에 지금 안개 꼈나봐 야 낮에 안개로 전기가 들어오니까 더 밝다 그죠 와 진짜 밝다 건물 내부가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 기분이 이상한데 와 여기가 덜렁다크라고? 건물 내부가 이렇게 밝은거를 본적이 없는데 숫 좀 가져갈까요? 아뇨 숫 지금 너무 많아요 야 토끼고기 안에다 집어넣으니까 좀 징그럽다 냉동고기 같다 이제야 좀 먹을만해 보이는군 이제야 좀 먹을만해 보이는군 어? 야 잠깐만 지금 우리 가야되는거 아냐? 잘 있어 야 지금 전기 들어왔을 때 네트워킹 봐야되는거 아냐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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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진 활절에서 추가 벙커 흔적을 찾으며 수리된 송신기 네트워크를 사용하십시오 너무 무서워 여기가 맞겠지? 불면증 위험 솔직히 불면증 위험이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는걸 저희는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관제탑이 여기 저기있다 네트워크가 이걸 말하는건가? 이건 아닌듯? 위로 올라가보자 여기 아니지? 하... 아이 되게 높네 어 여기서 뭐 할 수 있는게 없는거 같은데? 여기가 아닌가? 버려진 활주로에서 추가 벙커 흔적을 찾으려면 수리된 송신기 네트워크를 사용하십시오가 이건가? 반응이 없는데? 이건 그래도 잡히는게 있기는 한데 이거는 뭐 아이템이니까 그걸 다 치우고 쓰읍 여기가 아니면 여기가 안이면 히음 음... 히음... 여기가 아니면... 지금 근데 너무 위험하다 안개 때문에 차라리 오로라 뜨는 게 더 나은 것 같애 왜 이걸로 확인하는 게 애초에 맞긴 할까? 아 난 송신탑에 가면은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수리된 송신기 네트워크가 뭐야 수리된 송신기 네트워크 수리된 송신기 네트워크 수리된 송신기 네트워크 수리된 송신기 네트워크 수리 superstar 수리 всё 싫어 여기 있으면 괜찮아지거든요 야 신선한 토끼고기 익힌거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 이거 그냥 피 묻은 살덩이 같은데 공포게임에서 볼만한 비주얼 아니냐 이거 근데 진짜 어떻게 해야되지 일단 잠이나 자자 그새 파이가 썩었네 나 아직도 안개가 계속 있어? 불면증 위험 치료됨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진짜 이 상태로 돌아다녀야되나 아 근데 그러다가 길 잃으면 밤이 되면 오로라가 뜨겠지 이제 딱 개꿀잠 자고 딱 일어나면 아까도 오로라가 좀 후반에 떴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안 뜨네 야 근데 토끼고기는 칼로리가 진짜 짜다 소금으로 절여놨나 왜 이렇게 짜냐 침대 어디있어? 히트 밀실공포증 위험이 생겼다고? 야 나 여기 하루 있었어 미친 음? 지하 너무 깊숙한 곳에 혼자 있었나? 하아 뭐 어쩌라는거야 아 근데 물은 더 만들고 가야되겠는데 네 컴온 컴온 동작은 동작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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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조용해졌다. 자, 일단 밖으로 나갑시다. 나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낮이 되었고, 날씨도 좋은 것 같으니. 일단은 여기 초소로 갈려고. 아, 너무 무모한가? 아니, 좀 중앙에서... 중앙 쪽에서 좀... 돌아다니면서 지도나 밝히자. 재밌겠다. 근데 왜 이렇게 춥지? 어어! 패스티로 갈래. 와 날씨가 되게 좋네 아 나 밀실공포증 있지 그러면은 차에 있지 뭐 여긴 따뜻할 거 아니야 어 야 그래도 추운데 기운이 영하 30일 때 그래도 기운이 다시 조금씩 오르고 있네요 나 화장실 갔다올게 아이고 먹을 거 갖고 왔다 날씨 좀 괜찮아졌냐 이제 한번 나가볼까 음 따뜻해 망가진 거 안 버리냐고요 뭐요 음식이요 아까운 걸 왜 버려요 망가져도 꾸역꾸역 먹어야지 어? 음식 버리면 천벌받 엄마 이게 말이 얼마나 귀한건디 음식 귀한건줄 모르고 말이야 아 유부초밥 가져왔어요 지금 아 유부초밥 가져왔어요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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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끔 따뜻해졌다 가자 그림 그리러 그리러 아멘 흠 흠 흠 좋은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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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작성하니까 시간 되게 잘 간다 흠 지도 그리고 있으니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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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좀 사낼까? 여기가 돌아가는 길이었네 야이씨 큰일날 뻔했다 야 생각해보니까 안개 껴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게 그 안개가 끼면은 시야가 어두워지지만 어차피 우리는 무전기 신호 따라서 갈거잖아 그래서 안개 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래도 가능하면 안전하게 가는게 좋으니까 나 너무 추워하는데? 와 진짜 여기 다신 안올줄 알았는데 나 이제 마우스에서 손 떼고 직진한다 여기 여기서 이렇게 손 떼고 안개가 껴도 나는 길을 잃지 않을거야 직질만 하면 되니까 장면만 보고 걸어 옆에 곡이 있다고 상관없어 그냥 걸어 esi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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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오른쪽에 점 같은게 보이는데 저거 혹시 고기니? 고기네 아이 눈치챘네 고기가 그렇게 고기가 되고 싶으면은 내가 소원 들어줘야지 안 그래도 고기 다 떨어졌는데 내가 오뎅 내가 오뎅 해체할 때 칼 손에 휘두르는 거 보셨나요? 휘릭하고 한 바퀴 돌렸어? 못 봤는데? 아니, 이제는 원래는 항상 안 좋아서 옮겨서 정말 좋군요 저희는 돌로 뭐지? 엄마, 그리고 지금의 여주 인생에 이 자리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여기에선 트럭같은 무스한테 치이면 될 것 같다고? 똑똑한데? 가능성이 있어. 무스가 이세... 그... 트럭이랑 동급이긴 하지. 집이 어디 있어? 저기 있네. 이제 여기에서 장기 체류를 할 겁니다. 안개가 끼든지 오로라가 뜨든지 둘 중 하나가 나오면은 여기에서 바로 나와서 무전기 들고 이제 돌아다닐 거예요. 아까, 아까 저기 비행장에서는 반응이 없었으니까 아마 높은 확률로 여기에서 반응이 있지 않을까? 안 뜨더라도 그냥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게 맵이 하도 넓어서... 돌아왔다. 여길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줄이야. 먹을 게 없네. 불이나 떼자. 어, 이거 나무... 의자 부술 수가 없네? 떼감을 좀 떼와야겠는데요? 떼감을 좀 떼와야겠는데요? 떼감 가지러 갑시다. 어! 고기다! 나의 소중한 단백질 대스네. 우리 이쁜 장자기들까지 데려오기에는 너무나 멀리... 무거우니까... 여기다 고개를 내려놓고... 이거 부술 수 있나? 어? 이거 부술 수 있네? 나무와 고철을 얻을 수 있네요? 급한 때 쓰고... 나무를 캐오긴 해야 될 것 같아. 저것만 가지고는... 며칠 못 버텨. 며칠이 뭐야? 하루도 못 버틸걸? 아이 또 뭐야? 아이 막 고기가 막 계속 오네? 좋다 좋다. 오늘 고기 카펫 만들자 오늘도. 야 좋다. 네네. 오우오오옹! 반석.. 고기やан가는 비즈니스 고기야. 공기야. 아까 나무를 좀 발견했던 것 같은데 저기 있군 되게 많이 있네 나무가 아이고 고기랑 장자기를 같이 업고 갈려고 하니 너무 무겁구만 아 이건 장식이잖아 이거 이거는 뗄감으로 못쓰지 아이씨 어 꽉치게 하네 응 저기 또 있다 아 무거워 아유 이제 가자 가자 장자기들아 너네 너네 두 발 달려있지 않냐 그냥 엎이지 말고 그냥 좀 가지 알아서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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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제가 모레면 도착하려나 집에 아 엄마 오늘 집에 도착해서 따뜻한 물 받아 가지고 욕조에서 한시간 사우나 조진 다음에 한솜 자면은 진짜 개꿀잠 자겠구만 벌렁다크에 씻기 기능 추가하면은 진짜 번거롭겠네요 그러면은 막 반드시 씻어야 된다 위생도 뭐 이런거는 아니더라도 그냥 욕조같은거 발견하면 한번씩 진짜 그냥 상호작용 만 되는 정도로만 추가해줘도 진짜 좋을거 같은데 여기에 불 붙여가지고 진짜 씻으면 숙면 버프 이런거 생기면 참 좋을텐데 야씨 전나무 장작 진짜 오래탄다 드라이팬 놓고 뭐야 아 여깄다 있고 여기에다 물 따뜻하게 이렇게 펄펄 끓여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촤악 붙는거지 야씨 진짜 너무 행복할거 같은데 이 양동이 가져다가 여기에다 물 이렇게 촤악 받아가지고 근데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여기에서 욕조를 하면은 욕존물은 어떻게 버려요? 양동이로 떠가지고 밖에다가 그냥 갖다 버리나? 여기서 어떻게 살아 이거 배수가 안될텐데 불멍이 나와자 아유 좋다 저희가 타는걸 보고 계신 기분이 어떠신가요 멍 음 커피 없어요? 많이 졸려 보여요 아니야 이 정도는 버틸 수 있 물까지 끓이고 자자 보기도 한 두개정도 더 끓을 수.. 끓인데 부을 수 있겠는데? 어? 반응이 없는데? 일단 자자 지금 초밤이라서 충분히 회복할 시간은 있어 일단 한 시간이라도 눈을 붙이고 여기가 아니라 다른 지역 아니에요? 아니야 여기가 버려진 활주로잖아 여긴건 확실한데? 이제? 됐어 이제? 자 그냥 무전기 틀고 돌아다녀보자 어쩔 수가 없다 한 세시간만 더 자고 가자 아니야 이건 아이템이에요 여러분 너무 놀라워하지 마세요 반응이 온다 다가야 될까? 다가야 될까?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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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대박 아프지 않은데? 야 근데 이 뒤쪽에도 갈 수 있는 곳이 저긴 뭐야? 아 저기가 활주론가? 아 우리 지금 길 내려온건가? 그러네 자 일단 호수쪽으로 가볼게요 조금씩 추워지고 있는데 커피 마시고 커피도 좀 잔뜩 만들어놔야겠다 맵이 넓긴 진짜 넓어 어 하... 지금 나 봤지? 아닌가? 껌고기 파이 먹으면 멀정도 차지 않아요? 아뇨 무게의 한도가 올라가요 껌고기는 지금 우리가 여기 있고요 이쪽 이쪽 이렇게 둘러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무전기 켜봤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면서 무전기 상태를 볼게요 근데 이게 감지되는 것 자체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웬만하면은 대충 둘러봐도 다 걸릴 텐데 많이 추운데? 이 쪽으로 가면 굴구는 차지에 남편이 좀 더 움직여서 그리고 이 쪽으로 가면의 hun이 그렇지만 그 영상도 오랫동안에 죽 Operator의 경ر 도움을 붙여넣고 17,8 운을 얻어져 거기서 지금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이쯤이야. 이쯤? 일단 집 쪽으로 가보죠. 어? 어? 또 걸리네? 이거 못 참지 이것도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는데? 하아 여기 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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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문제는 이제 여기가 어딘지 까먹었다는 거 이거 쫓아오느라 볼까? 아우야 체온이 아 여기네 집까진 가야 되는데 야 나 지금 엄청 추운데 앞에 늑대 3마리 있어 쟤네 다 잡고 가야 돼 아니 안 잡고 가도 될 거 같아 아 근데 이거 진짜 반응이 하나도 없는데 뭐야 쟤 고장 났나봐 왜 저래 어서워 에헤이 걸렸네 이씨 나 손 지금 와달달달달 떨릴텐데 어 쟤 그냥 간다 혹시 패기를 두른 나를 알아봤구만 아 근데 솔직히 이 늑대들도 지능이 있으면 어 이제 날 피해 다닐 때도 되긴 했어 나 때문에 동족을 몇십마리를 잃었을텐데 소문이 낫겠지 저 인간은 건드리지 마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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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나의 보금자리 와우 쉰네 나는 토끼고기야 일단 자자 자고 생각하자 나 왜 또 밀세 공포증 생겨 쓰레기 게임아 어제 하루 최일밖에 있었는데 미친놈이네 이거 날씨는 또 왜이래 진짜 따뜻해 버틸만해 저게 뭐야 이게 뭐야 어 어 이게 뭐야 대박 아니 나 놓고간게 왜이렇게 많아 아니 저번엔 없었던거 같은데 근데 이게 새로 추가가 된건가 이제 물을 계속 따뜻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나봐 물 물 데워서 여기에 넣어볼까 어떻게 쓰는거지 여기에 몇 몇 리터를 담을 수 있을까 1리터 옮기기 에 에 뭐야 0.8키로 담을 수 있고 음료수만 되네 어 음료만 돼 이거 혹시 잠시만요 음 음 일단 불을 붙여보자 이거 혹시 같은 종류는 계속 들어가지는거 아닐까 커피를 10개 정도 만든 다음에 저기다가 다 쑤셔넣는거야 커피잔 아이 커피통 다 쑤셔넣는 다 했어 자 보은통 옮기기 커피 뜨거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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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리 이거도 대박 미쳤다 아악! 이제 여덟 개의 커피잔 따뜻하게 유지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이게 근데 오래 가나? 그냥 영구적으로 가나?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네 야이C 이거 든든하네 어! 뭐야! 벌써 씻고 있어? 아닌가? 여기에서 이제 멈춰 있는 건가? 아니 이거 씻고 있는 그..그러니까 이게 만들자마자 내가 커피를 바로는 게 아니잖아 이거 만들어지는 동안에 여기 앞에 만들어놨던 것들은 좀 식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온도가 섞여서 이만큼 식은 게 아닌 거 같아 식은 그.. 식은 커피랑 뜨거운 커피랑 지금 섞여서 이정도 까인 거 같고 시간이 흐르면은 자연적으로 얼마나 차가워질지를 모르겠네요 한 번 더 물은 넉넉하게 들고 다니자 흠.. 물을 끓이면서 확인해 보자고? 아이 뭐야 야이 개빨리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씨 좋다 말았네 아이씨 아이씨 조졌네 이거 엄청 빨리 식네 아 빨라 빨라 개빨라 아 너무 빠르잖아 이게 무슨 보온이야 이씨 괜히 설렜네 이쁜 쓰레기다 0.2킬로짜리 이쁜 쓰레기 그..참 속상하구만 보온병에 넣으면 무게 줄어요? 안 줄어요? 그냥 보온병 무게만 0.2킬로 추가됐어요 보온병에 넣는다고 막 더 효율적으로 무게 감소가 이루어진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실내공포증 괜찮냐고? 안 괜찮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무게가 살짝 무겁네요 물을 너무 많이 들고있나? 고기 하나 먹으면 되지 밀가루도 버리자 너무 무게 차지 많이 한나 이제 한숨 더 자고 마셔주고 흠 안 뜨나? 진짜 안 떠? 진짜 안 떠줄거임? 진짜 안 떠줄거임? 진짜 안 떠줄거임? 아자 한번만 뜨자 어우야 떴네 안 좋은 날씨가 에이 좋아졌네 이거 잠이나 자자 잠이나 자자 아 쩍 야 이거 썩을라그런다 빨리 먹자 와아아아 그 그 공복을 다 채우고도 남네 이게 정신 나갔다 그나저나 밀실공포증이 계속 오르는데 이거 어떡하냐 밖에 엄청 초 기온 영하 41도야? 와 나 이제 어떡하지 커피는 짜게 식었겠지 어우 차가워 근데 이거 왜 내구도가 있냐 갓 만든 커피들일텐데 왜 내구도가 이러지 왜 parent아격 아 아 아 너무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더 이 쪽으로 가봐야겠죠? 하아... 나 진짜 못 찾는거 아냐? 아니 이 목표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네? 추가 벙커 흔적을 찾으려면 수리된 송신기 네트워크를 사용하십시오 수리된 송신기 네트워크 말을 이상하게 써놨어 진짜 이거를 쓰라는 거면은 그냥 휴대용 단파 라디오를 사용하시오 이러면 되잖아 송신기 네트워크를 하면 컴퓨터를 사용해야 된다는 뜻 아닐까요? 그런 줄 알았는데 컴퓨터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게 없더라구요 영문으로 바꿔 보자고? 영문으로 바꿔보자고? piss 우스 더 리페 comparable 트랜스미터 네트워크 탓 그러면 이건 Handle the Shortwave Radio고 이게 아닌가봐 번역은 잘 됐어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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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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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드릴까요? 어? 아세요? 나 이거 훈수 좀 받아도 될까? 얘들아? 이거 알아내려면 또 한참 걸릴 것 같은데 혼자 스스로 알아내려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수리된 송신기 네트워크가 뭐야? 활.. 활주로 가서 그냥 라디오를 쓰는게 맞다고? 여기 송신탑 고쳤으면 무전기로 찾는게 맞다고요? 뭐야 왜 말이 서로 달라? 아 같은 말이야? 그니까 활주로에서 이거 휴대용 단파라디오 이거 쓰는게 맞다고? 그래 내가 지금 하고 있는게 맞는거야? 근데 지금 신호가 안 잡히는데 맵이 너무 넓어서 내가 아직 내가 아직 그 지역 주변에 못 간건 막 못 간게 맞나봐 좀 더 열심히 찾아보자 다행이네 내가 하고 있는게 헛짓거리가 아니어서 그래 날씨가 좋아지는대로 날씨가 좋아지는대로 여름낚시 수선이 아직 만렙이 아니군요 음 야 지금 며칠을 살았는데 아직도 만렙이 안됐냐? 173일 173일 일단 이 지역까지 왔는데도 안 잡히는거면은 진짜 여기가 맵이 지금 어디가 끝인지를 모르니까 좀 이런 날씨일 때 빨리 돌아다니자 숱이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아까 커피 끓이면서 뜯었던 숱들로 가자 무게도 괜찮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지도 작성하.. 해보자구요 어? 야! 저번에 그 버그 걸렸던 벙커가 여기네 다른 곳이 비슷한 곳이 아까 우리가 봤던 곳이고 여기가 버그 걸렸던 곳이구나 어? 꽝 둥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꽝 알을 얻을 수 있어? 꽝 그게 어디지? 어딜? 나도 좋아 너무 아까 여기서 이게 뭔 소리가? 저기 있다 그냥 꿩이 나오는 곳이 꿩 둥지인가? 맞나 본데? 뭐야 그냥 꿩이 쟨 되는 곳이 꿩 둥지인가 봐 에이 실망 지금 우리가 이쯤에 있나? 여기 또 분위기 잡고 있어 지금 어우 많이 추운데 우리 저번에 여기 궁금하다고 올라가봤다가 낭패보지 않았었나? 하지만 또 궁금하니까 또 올라가봐야지 아 여기 뭔가 되게 길같이 생겼잖아 아 근데 내가 똑같은 얘기를 했었다고? 여기에 뭐가 있을 것 같다고? 아 여기 보니까 기억난다 진짜 아무것도 없었던 거 이 장소를 보니까 갑자기 기억이 났어 이 개같이 생긴 언덕 저 위에 뭐가 있을 것 같다고 기.. 아득바득 기어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일단 뭐 높은 고지대까지 올라왔으니까 방금 내 옆에 뭐 날라오지 않았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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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오 으으으으으아 하ểu 오후 몸을 아주 만신창일 만들어놓고 갔네 이씨 여자 뒤질래? 왜 또 왔어 뭐야 이제 밑으로 내려갑시다 저 늑대 자식이 내가 좀 만만했나 어? 뭐야 저기 동굴에 있는데? 왜? 동굴은 내가 발견을 했었었나? 들어가보자 여기서 오로라 기다리자고? 그럴까? 불안정한 동굴 와봤었네 별의별게 다 있었네 왜 이렇게 새롭지 다?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다 다 먹고 딱 지금 잠자고 일어나면은 새벽에 오로라 뜨면 개구리긴 하겠다 자고 이제 막 저녁이 됐네 아 근데 날씨 또 꼬리꼬리 하네 아 느낌이 쎄한데 아니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오늘 너무 오래 했다 아 힘들다 얘들아 아 오늘 이까지만 하자 자 오늘도 이어서 플레이 해보는 덜렁 다크 그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여기에서 버티면서 계속 오로라가 뜰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군요 근데 이제 먹을 것도 진짜 많이 떨어졌다 늑대가 보이면 잡아야 되겠는데 야 방금 토끼 지나갔는데 토끼라도 먹을까? 와아 너무 잘 쏘고 토끼는 무게에 비해서 진짜 칼로리가 효율이 너무 별로긴 해 근데 어쩌겠어 지금 급한데 여기가 어디냐고? 그 버려진 활주로 아우 얘는 새끼였네 미안하다 아휴 마른애를 먹어서 뭐 어디다 쓰겠다고 여기가 지금 이쯤이거든? 여기 동굴을 체크해 놓고 가자 응! 보인다 좋아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가 보자고요 어어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또 이게 갈라니까 또 이렇게 되버리네 이것도 먹자 식량이 많이 없어서 식량이 많이 없어서 이런거 좀 최대한 파밍을 해야될 것 같다 영지버섯도 이제 먹을 수 있나? 요리해가지고 아니 이건 이건 못 먹을 것 같은데 나 장자기는 아직 여유가 좀 있고 더 오 어 아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장자 좀만 캐 가자 얘들아 우리 장자기들 다 어디있네 플레임 요기 있다 와서 방송 봐 라 여기 있네 우리 장자기 죽어어어어어 어우야 아는게 봐 자 물 끓이고 고기 굽고 한숨 자고 새벽에 일어나자고 완벽한 계획이지? 좋아 흠 흠 아 생각보다 거기가 너무 빨리 지는데? 자는건가? 여기다 후라이팬 넣고 어디 오 로제파이 되네 지금 좋은데? 이거 만들자 식용유 있고 오래된 밀가루 있고 흠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곰 수확장면이랑 무스 수확장면 궁금해졌어요 똑같애 죄송합니다 요즘 방송을 좀 열심히 했더니 목에 뭐가 작고 끼네요 이거 물 마셔도 해결이 안 돼 뭐야 이거 왜 다 익었어 언제 다 익었어 왜 이렇게 빨리 익었어 좀 주워 먹을까 어우 그래도 토끼가 눈앞에 있어서 진짜 다행이다 알차게 먹네요 아 우리 이거 있었지 군용 휴대식량 아 이거 있으면은 며칠은 버티지 아 좋아 너무 집중해서 탄냄새가 나는 건가 했는데 아버지께서 고기 굽고 계셨다고? 아 너무 몰입해가지고 막 그 가짜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럴 수 있지 인간의 몸은 생각보다 되게 어 거짓 정보에 약한 거 아세요? 환각 환청 뭐 냄새도 잘못 맡을 수 있고 아무 냄새야 원래 안 나는데 갑자기 날 수도 있고 일단 대표적으로 술 술만 많이 마셔도 막 바닥이 나한테 갑자기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날 덮치고 그러잖아 그리고 뱃일 많이 하시는 분들 땅멀미 이런 것도 하시고 생각보다 사람은 진짜 몸이 약한 거 같아 살면서 그걸 점점 심하게 느껴 여러분들도 이 연약한 몸동아리를 80년 동안 아주 잘 보존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건강하다고 그게 평생 갈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조금씩 조금씩 망가져요 1년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걸 80년을 그 짓을 하고 있어 봐 80년 동안 우리 심장이 멈추지 않고 펌핑질을 하고 있다고 부담이 되겠어 안 되겠어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고 건강관리가 필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는 나도 지금 몸이 만신창이기는 하지만 진짜 나이 많이 먹은 사람 같다고? 근데 나이 많이 먹은 건 맞아 그러니까 내 말을 귀담아 들으란 말이야 나도 나이 많이 먹은 거 맞으니까 처맞기 전에 근데 이거는 내 기억으로는 잠깐만 나 커피가 아 나 좀 커피 많이 했지 아유 다 식었네 이거 이거 뭐 데울 수 있나 혹시? 여기에다가 못 놓네 하나씩 다 꺼내야 되나 봐 아니 이걸 한꺼번에 데울 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 보혼병 여기 옆에다가 올려놓고 데우 뭐 데우는 거 안 돼? 그게 안 되면 보혼병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이렇게 빨리 식는 거 이건 상향이 필요합니다 어 13분 뒤면 꺼지네 뭐 물은 끓여야 되는데 31분 36분 한 번 더 40분 36분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이러고 이제 딥 쓰면 푹 잠을 자줘요 일어나면? 흠 아닌가 보 오늘은 오로라가 안 뜨는 날인가 보 아이 좀 무겁네 애초에 보혼병이 온도 교환을 막는 병인데 그걸 그대로 데우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근데 이게 보온 효과가 막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야 금방 식어 그러면 열 교환이 잘 된다는 얘기겠지? 외부와? 그러니까 데우면은 잘 데워지지 않을까? 여러분이 말한 논리대로라면 보온병이 그러면은 되게 오랫동안 그게 고전이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어? 되고나서 그렇게 따지든가 일단 여기에서 멍 때리고 있읍시다 갑자기 오로라가 뜰 수도 있어요 해뜨기 직전에 어우 나 여기 못 있겠어요 너무 추운데요? 뒤로 후진 후진 따뜻해질 때까지 아 오늘은 진짜 안 뜰려나 보다 오늘은 오로라가 진짜 안 뜨네 좀 더 있어보자 밝아질 때까지 아우 신이시여 오늘 나가면 안 되는 건가 어이구 막 누래졌다 파래졌다 막 하얘졌다 까매졌다 오늘 동굴 안에서 사번색 다 보는구먼 물도 마시고 이거 먹으면 피로 멀정도가 올라가고 두통이 생겨요 두통은 뭐 치명적인 건 아니니까 자 일단 자자 아 원래 낮에 좀 돌아다니면서 지도 작성하려고 했는데 아 오늘은 날이 아닌 듯 좀 더 기다려볼까? 야 한 시간을 있었는데 여덟 시간 자고 아직까지? 지금 따뜻하지? 9도 동굴 아닌데도 영하 22도면은 밖에는 도대체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나가볼까? 영하 28도 영하 28도 그기야 지금 바람이 불면은 바람까지 불면은 영하 28도 영하 20 으으흐흥 빨리 들어가자 어휴 추 추 추 추 추 요 고기가 필요하겠는데요 늑대 사냥해야되 이거 밤 됐다 아우 또 밤이라서 또 밖에 나가기가 좀 그런데 오로라가 뜨면은 나가도 되는데 이거 그냥 하나 먹자 쭈욱 와아아아 남았어 대박 역시 에머리 아주 고칼로리 식단이로구만 쪼끔만 한 두시간 정도만 기다렸다가 어 뜬거 같은데? 아니구요 이제 자요 자고? 딱 일어나면? 오로라가? 뜬 거 같은데? 진짜 뜬 거 같은데? 왜 안 뜸? 아니 근데 되게 밝은데? 별빛이 밝은 거 샤라랄라랄라 그냥 별빛이 밝은 거였어 아이씨 오로라 안 뜨나? 오로라 급으로 밝은 별빛을 드립니다 이거 작성 될 거 같은데? 아 왜 안 돼? 이렇게 밝은데 왜 지도 작성이 안 되냐고? 그런 소랭이 게임 오늘도 오로라가 안 뜨면 내일 아침에 사냥을 나선다 너네 롤 안에서 내가 방금 누구 성대모사 했는지 모르지? 미안하다 설명이 필요한 성대모사는 실패한 성대모사라고 했는데 토끼가 계속 눈에 보이는데 언제 늑대를 잡게 될지 모르니까 토끼를 그때그때 잡읍시다 아이씨 조졌네 이거 나 좀 잘 쏘는 듯 1.4키로 1.4키로 하아... 토끼야 미안하다 그래도 나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구만 야... 씨... 다리 엄청 크네 내일 자고 일어나서 요리하고 출발하자 1.4키로 이제... 거의 끝물이긴 한데 저희가 목표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안락한 삶만을 쫓을 수가 없어요 난이도가 좀 확 올라갔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생존에 임해야 돼요 정신 바짝 야... 씨... 물도 금방 떨어지네 물도 또 만들어서 가야겠다 아 난 특히 이 활주로가 진짜 너무 무서워 안개 깨면 길을 잃는단 말이야 순식간에 쩝쩝쩝 안개 깨끗하게 안개 깨끗하게 안개 깨끗하게 안개 깨끗하게 안개 깨끗하게 여기에다가는... 어... 로즈의 파이 하나 더 만들자 어... 로즈의 파이 하나 더 만들자 희히 난 요리할 때가 젤 즐겁더라 찹찹찹찹찹 어? 오늘 날씨 좀 괜찮은듯? 야씨 토끼고기 1kg짜리를 먹었는데 칼로리가 500이야? 얼마나 효율이 쓰레긴거야? 1시간 딱 자고 일어나면은 아직 많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1시간 딱 자고 일어나면은 3시간 불량 청와를 먼저 사용해 줍시다 여기 설탕 없냐고? 설탕만 있었으면 진짜 로즈잎으로 탕으로도 만들어 먹고 토끼고기 탕으로도 만들어 먹고 막 그럴텐데 근데 어떡하냐 소금은 있어도 설탕이 없네 무게는 꽤 여유가 있네요 출발해 볼까요? 날씨의 신이시여 저를 굽어 살피소서 불안정한 동굴 에서 나왔죠 저 동굴 이름이 불안정한 동굴이야? 일단 나는 이 지역은 완전 처음이야 여기 한번 와보긴 했는데 이쪽을 본적이 없어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몰라 잘 살펴보자고 날씨가 좀 안좋은데? 아니 날씨가 안좋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개 추운데? 이게 맞나? 나가도 되는건가 이거? 너무 지금 초 아침인가? 아 몰라 그냥 가 언제까지 기다려 포포가 있네요 포포 한번 그려보자 날씨도 다시 따뜻해지고 있네 아닌가? 어? 저거 사슴이야? 사슴이 왜이렇게 작아? 뱀? 어 아이고 도망간다 새끼사슴인가? 업데이트된건가? 아 난 저렇게 생긴 사슴을 처음봐 야 사슴이 되게 작지않아? 그치? 엄청 작아 어 진짜 작다 애기야 가서 엄마 불러와 엄마 불러오라고 할라했는데 어 야 근데 진짜 새끼야 사슴 새끼가 아니야 왜이렇게 튼실해 뭐야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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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일이니 우와 우와 잔치 개 터셀터셀한데? 실험터셀한데? 실험 실험 살이 막 압축되어 있었나봐 와 일단 갑자기 든든해졌고 어 아 근데 덕분에 너무 무거워졌는데 이 압축고기다 압축고기 이거 어떻게 된거지? 아 고기가 또 이걸 고기가? 가지마 가지 아 컴온 에이씨 내가 방금 두발을 왜 쐈냐면 불량이었어 그 확률적으로 안나갈 수 있는 총알들 이제 다 썼고 이제 무조건 나가는거 가만히 좀 이거 왜 안맞냐 벌쭘 갑시다 아 쟤 나중에 내 뒤통수 물거 같은데 불안하다 어 잠깐만요 문자가 와서 뭔가 하고 봤어 덜렁다크여도 핸드폰은 터지는구나 하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이거 괜찮을란가 살짝만 더 따듯해지면 될거 같은데 살짝만 더 따듯해지면 될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진짜 총알을 좀 쓰긴 해야돼 이제 아까워할 필요없어 저 저기 동굴 있는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너무 춥다 오케 가보자 동굴이 있으면 저기에서 요리를 좀 해갑시다 어 동굴이 아닌가 동굴이야 동굴이 아냐 동굴이야? 동굴 아니야? 동굴 아니네? 동굴 아니고요 큰일 났고요 아 지금 고기 너무 욕심인가? 아니야 이거 장기전이니까 지금 좀 힘들더라도 참고 돌아다녀야 돼 이거 이고 지고 가야 됩니다 얘가 어딜까? 뭐가 있기는 할까? 여기 딱 동굴 하나만 있으면 이제 여기에서 오로라 뜰 때까지 기다리면 좋을텐데 아마 이쯤에 뭐가 있지 않을까? 오로라가 왜 필요하냐고요? 지금 여기에서 특수벙커를 찾아야 되는데 특수벙커를 찾으려면 이 무전기를 사용해야 되고 이 무전기는 오로라가 떴을 때에만 작동합니다 아니면 여기에 짙은 안개가 끼던가 근데 짙은 안개가 끼면은 너무 위험해져서 가능하면 오로라 떴을 때? 돌아다니려고요 나 지금 완전 개춤 손 바들바들 떨고 있는거 보여? 나 이거 진짜 죽을수도 있겠는데? 큰일났네? 동굴아 제발 나와라 여기 지금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이쯤일거란 말이야? 이쯤 어딘가? 동굴이... 정 안되면 눈대피소 가자고? 내가 천이... 어 딱 다섯개 있네 오케이 비상시에 눈대피소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거 같애 지금부터 나뭇가지를 좀 틈틈이 집어볼... 어? 헬기가 있네? 헬기 안에 들어가면 좀 따뜻할라나? 아 이런곳에 헬기가 있어? 아니 활주로가 코앞에 있는데 왜 활... 활주로로 안가고 아니 근데 애초에 헬기는 활주로가 필요가 없긴하지 왜 코앞에서 떨어져가지고 사람 속상하게 말이야 들어가... 들어가보자 여기는 헬기가 약간 좀 작네? 아담하네? 들어가자 어 따뜻해 따뜻해 좋아좋아 여기서 몸좀 녹입시다 아 뭐 그지 헬기야? 아무것도 없어? 일단 재정비 일단 재정비 이것도 후다닥 먹어 치우고 조종성은 어떻냐고? 기다려봐 몸좀 녹이고 가자 천천히 1시간만 1시간만 저체온증 위험 사라졌고 하... 어디보자 하... 어디보자 이걸로 현실 고정인거지 오우 야스 바이바 뒤쪽 왼쪽 엉덩이 만져보자 흠... 아무것도 없군 흠... 어! 체온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이 좀 올랐네요 오케이 어 근데 많이 옷이 좀 젖었구나 올라갈 순 있는건가? 일단 여기에서 안에 들어가서 지도좀 작성하고 새벽 오로라 뜰 때까지 기다려볼까 아니 아니 불 피울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너무 위험해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봅시다 저기 좀 커다란 암벽이 동굴이 있을 것도 같은데 아니 지금 눈이 너무 많이 내려 옷이 계속 젖는다 저 오늘 아침에 아침에 힙은미랑 국밥 먹고 왔는데 차타고 나가서 눈이 진짜 많이 내리더라고요 올겨울은 간헐적으로 되게 강추위가 한 번씩 오면서 눈도 되게 많이 내리는 것 같애 차타고 잠깐 주차해놨는데 눈이 잔뜩 쌓여있더라 그래서 힙은미랑 되게 깨끗깨끗하면서 놀았어 야 여기 꿩도 있다 꿩 아 나 지금 사슴 8키로 있지 아주 든든해요 우리는 지금 여기 이쪽을 좀 더 찾다가 여기 폴라로이드 있는 곳까지 가보고 싶거든 나는 와 근데 눈이 진짜 많이 내린다 뭐야? 만약 덜렁나크에 곡괭이가 추가된다면 어떨까요? 곡괭이로 뭘 캘 수 있는데? 우리가 뭐 금 캐가지고 그걸 씹어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아마 곡괭이가 있어도 그다지 쓸모는 없지 않을까? 아 다이아를 캐서 갑옷을 만들어? 뭐 마크야? 이것도 소확해 가자 저긴 진짜 동굴같이 생겼는데? 누가 봐도 동굴인데?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굴러봐도 거꾸로 봐도 막 그치 배전 회화리 하면서 봐도 동굴인데? 그치 어? 뭐야? 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이에요 나니? 너 니가 왜 나오니? 숯숯 날씨는 더 안좋아지는 것 같고 여행자의 교차로로 여기가 어디요? 여행자의 교차로? 거기가 어디지? 잠깐만 아 여기 에? 여기로 빠지는 다른 길이 있어? 여기로? 일단 동굴 안으로 들어왔고 그럼 뭘 해야돼? 바로 불 피워야지 오늘 고기 파티다 고기는 아홉 덩어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아요 고기는 소리 기가 막히고 고기가 막히고 물도 한번 더 끓여야겠네 지금 아직 잘 상황은 아니니까 로즈이 파이를 먹으면서 멀정도를 좀 채워줍시다 하읏 두통 쉬게 왔네 한 시간 무려 한 시간 동안 실제로 당이 좀 많이 떨어진 사람들이 엄청 단 음식을 먹으면 두통이 일어난대요 알고 계셨나요? 이게 일종의 현실 고증인거지 난 왜 이런 디버프를 왜 달아났나 했는데 현실 고증이었어 고기를 열심히 굽다보니 두통이 사라졌군요 역시 고기를 열심히 굽다보니 뭐 하나에 집중을 하다보면 아픈걸 까먹는다니까 아 근데 여기에서 장작을 하나 더 넣기는 좀 아깝단 말이지 30분 나가서 장작을 좀만 더 캐오자 굽는 사이에 날씨가 좀 좋아졌나? 굽는 개뿔 여전히 쓰레기고요 아까보다 날씨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은데 나무가 아아 젖어있다 조그만 나무까지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이런 나무는 너무 무거워 몰라 그냥 가 그러니까 꼭 찾으면 없어 야 아까 그 흔하던 나뭇가지들 다 어디감? 웃기지 않냐? 여긴 도대체 어디로 빠지는거야? 불이 다 꺼졌군요 뭐야 이거 굽고 있던건데 다시 불 붙여 이렇게 굽다가 만 고기는 집어들면 처음부터 다시 익혀야되요 대신에 여기에 얹혀져있는 상태라면은 불을 다시 붙였을 때 익은 정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니구요 처음부터 다시 익혀야되구요 아 전문가인 척 하려고 했다가 바로 들통나버렸죠 저의 짧은 짓이 오 이상하다 예전에는 유지가 됐었던 것 같은데 뭐지? 속상하네 빨리 잠아야되는데 빨리 자야되는데 침낭은 완전 세거로군 역시 개털된 선침낭 마지막 하나와 물까지 만들어주면 아주 딱 맞아요 삼나무를 태우고 다 된 파이는 안 버리시나요? 아니... 이거 좀 썩었다고 제가 손수 키워서 만든 파일을 버리려고 합니까? 이거 아까워서 못 버려요 이거 저 계속 들고 다닐 거예요 그렇게 음식을... 어? 함부로 하면 뭐 써 키우진 않았어요 하하하하하 아니야 내가 어? 반죽 해가지고 이렇게 구우면서 잘 자라라 이러고 막 쓰다듬어줬다고 데리고 다니면서 세상 구경 시켜줬잖아 그래 그게 어? 어부바 하면서 키운 거지 그게 키운 게 아니에요 뭐야 어? 자식의 말이야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면 30화로 올라가냐고요? 지금... 분량은 한... 40화 정도 될 것 같네요 과연 그것이 맞을지 이걸 보고 계실 유튜브 시청자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와 정확하게 맞히셨어요 가... 아니... 아니라면은 뭐 아닌데요 지금 50화인데요 완전 틀리셨네요 이런 댓글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진짜 빨리 자야되는데 이렇게 하고 발 안디게 조심하고 자고... 잘만큼 자고 플레임님은 유튜브 댓글 올라온 거 다 봐요? 거의 다 봐요? 요즘에는 댓글이 많이 안 달려서 좀 어... 오히려 댓글이 안 달리니까 안 보게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댓글 많이 달렸겠지? 하고 기대하면서 딱 봤는데 댓글이 안 달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너무 슬프잖아 일단 오늘도 여전히 우로라는 없네요 여기서 할 일 없이 기다려 봅시다 오 예스 베이베 뜨나? 아! 야 잡힌다 가자 그래 여기서는 왠지 잡힐 것 같았어 저 동굴은 아니고 자 드디어 마지막 벙커다 허이 완전 맵 구석이네 쟈 허이 완전 맵 구석이네 약간 추운데 지금 지도를 그렸다가 괜히 오로라가 끝날까봐 무서워서 지도는 못 그리겠고 일단 벙커를 찾고 그 다음에 지도를 그리든지 하자 아... 아직 멀어 어? 지금 좀 가까워진 것 같은데? 어어 확실히 가까워졌다 얼마 안 남았어 마지막 벙커 저건가 보다 보여? 얘들아? 저기? 약간 봉긋하게 나온 곳 있잖아 어? 아닌데? 방향이 이쪽이 아닌데? 이쪽인데?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야 이쪽 방향이야 어? 어디 있잖아? 하는거야? 설마 이 암벽 위에 있는건 아니 어? 이 암벽 뒤에 있나보다 아 진짜 구석에도 잘 짱 박아놨네 뭐야? 야 올거면 빨리와 나 얼어 뒤지겄어 빗나갔네? 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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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추워가지고 자 손목 삔거는 붕대 그리고 진통제 호로록 으음 맛있다 그 다음에 어디야 도대체 안보이는데? 아 나 발목 삘거 같애 어? 어? 이 뒤쪽에 이렇게 큰 공터가? 헉! 여기있다 빨리 빨리 바로 들어가 들어가! 으응! 으응! 너 왜 여는 척만해? 너 제대로 안집었잖아 손잡이 벙커 오메가 좋아요 루디가 프로젝트의 결말에 관한 단서를 찾으려면 오메가 벙커를 수색하십시오 자아 마지막 벙커 잘 둘러봅시다 오우 야 벙커가 어 이전 것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넓네 헉! 뭐야? 여기 끝이 없어 크루터기도 있고 지금은 불 꺼도 될 것 같다고? 그래도 여전히 어두워 야 이거 밝게 봐야지 사람이 말이야 어? 이거 기름 좀 아깝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불편하게 보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어? 야 이거 종결장갑 내꺼 이미 내 난 잘 쓰고 있어서 의미는 없지만 역시 벙커여서 종결템이 많이 보이는군요 일단 여기는 눈에 띄게 종 필요한 건 없는 것 같고 여기로 가볼까? 와아 야 미쳤다 하하하하하하 이 개 커다란 김치 넣은 순대는 뭐야 오우 라이플 타냐까지 여기 와 진짜 넓네 이거 뭐 하나하나 다 보려면 좀 시간 좀 걸리겠는데 이게 뭐지? 칠판 지우개 아 아 근데 정말 왜 이런데 한층이 사는 게 없지 오 잠깐만 이런라 여기 아 여기 또 뭐 플라스틱 용기 이런 것들이 되게 많네 어! 찾았다 보안실장 일지 읽어볼게요 이게 없버지 않네 그래야는 비밀린지 아는 아니에요 제 있으신지 너는 모르고 예었죠 한 번 더 모르는데 조금은 거 없plets 그런 곳이 보이죠 그냥 with them faces I can't remember like an old photo blurry around the edges crumbling the few men left up here can't be trusted to care for themselves we've had to lock them in their quarters to keep them from wandering off we tried going a different way more psychological we had a little luck at first and then it all collapsed again 야 진짜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가 됐네? 진짜로 인류의 어떤 그 존속을 위협할 만한 문제가 있었네 어 그 전까지는 계속 뭔가 뜬구름 잡는 소리만 들렸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했는데 좀 직접적으로 이제 알게 됐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계속 벙커에서 진행이 됐던 거는 일종의 인식장애 질병 같은 거를 막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였었던 걸까? 아까 책상 위에 손전등이 있던데 그걸로 바꾸는 건 어때요? 아이야 랜턴이 훨씬 잘 보여 왜 왜 아니 나 기름 많아 얘들아 기름 아직 1리터나 있어 걱정 안해도 된다 안 그래도 이거 너무 무거워서 힘들었는데 아닌가? 지금이라도 좀 아껴야 되나? 아까 랜턴이 어디 있었지? 저 있다 그래 뭐 장작들이 불편해하면 써줘야지 어차피 좀 있으면 또 해지는데 아니 아니 오로라 끝나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그냥 공포게임인데? 오우 무새어 오우 화약통이 있네 미쳤다 미쳤어 혹시 여기 총알 만들 수 있는 곳도 있나? 여기 정체불명의 기기들이 많이 있다 이런 거 뭐 스위치 올릴 수 있을까? 안 되는 듯? 여기 상담 기록지 있다 면담 녹취록 어 이거 작업용 벤치구나 어 화살도 만들 수 있네? 일단 집어넣고 이것도 마저 들어봅시다 어 entry 17 project medical officer we have attempted various psychological interventions with team members interviews reveal that the deeper the recall exercise the greater the distortion consolidation failures appear in each patient no matter the subject content so far these have yielded little actionable data we do however hold out hope for a treatment strategy to apply away from their work 마음의 전환자로 저의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다. 과정적인 변화가 발견되어 있는 것이다. 다음은 전통사지에 대한 것입니다. 내 참고를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와 함께 보았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지요. 아직도 있기를 바라지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에 관계가 되어있는 것이다? 마지막 사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오.. 이때까지 상담! 스토리 완료.. 신호 없어.. 끝났다.. 그리고 배지를 얻었네요? 이때까지 심리 상담을 했던 이유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 뭐야? 뭐가 또 생겼어? 휴대용 단파 수신기를 사용하여 생명 신호를 찾으세요? 에? 생존자를 찾으라고? 야 이게 무슨.. 우리의 덜렁다크는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덜렁